기득이 허영 그러나 허영에게는 돈이 없었다. 혼인식 이튿날 영호기가 준 100원을 가지고 허영은 철없이도 배천 5천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호텔 1등실에 들어가지고 거드럭거렸다. 임신 3개월 남짓한 기득이 심장병을 가진 허영이가 온천에서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무사하고 자동차를 타고 경편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것만 하여도 기적이라고 안이할 수가 없었다. 도나문 앞에서 택시값을 치르고 나니 주머니에 남은 돈이 겨우 80몇 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고 쩔쩔맨 끝에 허영은 기득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시금벌떡거리며 영옥의 집을 찾았다. 거기 밖에는 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허영은 대문 밖에서 영옥이 영옥이 이렇게도 불러보고 석선생 석선생 이렇게도 불러서야 겨우 깊이 잠이던 영옥이가 일어나다 왔다. 자네 웬일인가? 하고 영옥이가 자리옷바람으로 대문을 열었다. 어서 옷 입고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세. 하는 허영의 말은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아들을 수도 없을 만큼 숨찬 소리였다. 왜?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옆에 내가 배가 아프다고 몸을 못 펴고 또 피가 나와. 하면서 허영은 영옥을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다. 영옥은 자리옷을 벗고 내복과 양복을 주워 입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묻는다. 왜? 어째 그러시나? 며칠째 온천에서부터 배가 아프고 피가 나온다고 그러길래 뜨뜻한 물에 오래 들어가 앉으라고 했지. 온천이라니? 하고 영옥은 놀랐다. 배천 온천에를 한 4, 5일 가있다. 어저께 왔어. 뭐? 온천에 갔던 게 잘못인가? 임신 중에 온천이라니. 게다가 기차, 자동차를 타고. 하고 영옥은 기가 막히는 듯이 허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누가 그런 줄 알았나? 아니, 자네만 해도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허영은 말이 없다. 두 사람은 길에다 왔다. 쩝! 하고 영옥은 입맛을 다시면서 우뚝 선다. 내가 가니 무얼 해? 무슨 기구가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나? 하고 허영은 애원하는 듯이 영옥을 바라본다. 유산이 되는 모양인데. 하고 영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순옥이를 부르세. 하고 허영을 본다. 글쎄, 저거 생명이 위태하겠나? 그게야 봐야 알지만 그런데 피나는 지가 몇 시간이 되었나? 조금씩 피가 보인다는 말은 한 3, 4일 되었는데 밤 9시쯤부터? 순옥이를 부른다는 말에 허영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신혼여행 중에는 허영은 기득을 향하여 밤낮 순옥의 숭만 본 까닭이었다. 이렇게도 속히 원수가 이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허영은 몰랐다. 허영은 물론 기득에게 이번 혼인 비용을 영옥이가 주었다는 것이나 지금 조석을 끓여먹는 것이 불안하다. 순옥이가 보내어 주는 돈이라든가 또 지금 쓰고 있는 집이 순옥의 돈으로 찾은 것이라든가 하는 말은 할 까닭이 없었다. 기득이가 순옥이 말이 당신 병이 들어가실 병이라고 또 순옥이 제가 나가면 조석 끓일 것이 없는 이라고 해요. 이란 말을 할 때 허영은 낮까지 불키며 저런 죽이려니 그년이 하고 주먹까지 불끈 지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순옥이라도 아니 부를 수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순옥을 한번 만나 보는 것이 기쁘기도 하였다. 그럼 어떻게 하나? 내가 무슨 면목으로 순옥 씨를 부르나? 하고 허영은 순옥이라고 아니 부르고 순옥 씨라고 불렀다. 그것이 대단히 예절다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저기 가서 자동차를 하나 불러 타고 안선생 병원으로 가세. 하고 영옥이가 택시 있는 데를 향하고 걸어갔다. 밤 2시 가까운 창경원 길에는 사람 하나 없었다. 영옥과 허영은 안빈의 병원으로 갔다. 허영들어는 자동차 속에 있으라고 하고 영옥만이 내려서 초인종을 눌렀다. 소리에 응하여 나온 것은 개순이었다. 석선생님 웬일이세요? 하고 개순은 깜짝 놀랐다. 석선생 얼른 왕진 가자고. 유산되는 환자라고 그러시오. 얼른. 이렇게 개순을 돌려보내고는 영옥은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별이 반짝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허영의 운명, 순옥의 운명, 기득의 운명, 또 기득의 뱃속에 있는 핏덩어리의 생명을. 내일 일은커녕 다음 초의 운명도 알 수 없는 일생의 일을. 내 운명은. 하고 영옥은 깜빡깜빡하는 어떤 별을 바라보면서 빙긋 웃었다. 이때, 오빠 오셨어요? 하고 순옥이가 머리를 내어밀었다. 채렛니? 왕진 가방에 다 넣어 오라고 그랬어요? 하고 순옥은 영옥의 얼굴에서 무슨 비밀이나 찾으려는 듯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니, 어디야요? 어떤 사람이 유산을 하는데 이 밤중에 오빠나 날 부르러 오시오? 오빤 왜 목하시고? 하고 혹시 이 일이 영옥에게 관계된 일이나 아닌가 의심하여 본다. 허영군 새 부인이란다. 뭐요? 그 친구가 내가 준 돈 100원으로 배천 온천에 신혼여행을 갔더란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로 배가 아프고 피가 나온대. 그래서 허영이가 내게 달려왔으니 내게 무엇이 있니? 그래서 내게로 왔다. 허영이는 저 차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기로 내가 어떻게 가오? 그럼 어떡하니? 지금 누굴 불러? 그러기로. 그냥 의사로 불려가는 중만 알령은아. 아이 참. 오빠도 같이 갑시다. 그럼 너 혼자 보내겠니? 그러기로. 아이 참. 순옥은 이런 소리 한마디를 하고는 간호부가 왕진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을 받아들고 허영이의 집으로 왔다. 자동차에서는 허영이가 한편 구석에 앉고 가운데 영옥이가 앉고 이편 구석에 순옥이가 앉았다. 순옥은 자동차 속에 허영이가 있단 말을 들었으므로 어두운 속에 약간 고개를 숙여서 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그것이 허영이의 눈에 띄었을 리도 없고 또 허영이도 순옥을 향하여 고개를 숙였으나 그것도 순옥의 눈에는 보이지도 아니하였거니와 보려고도 아니하였다. 허영이가 순옥과 영옥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루에 서성거리고 있던 식모와 순이가 처음으로 놀라고 다음에는 피 묻은 며느리를 들여다보고 앉았던 한시가 눈을 크게 떴다. 이런 급한 때 인사를 하고 어쩌고 할 경황이 없는 까닭으로 도리어 한시에게나 순옥에게나 이 장면이 덜 거북하였다. 다만 한시가 영옥에게 경의를 표하느라고 일어설 뿐이었다. 기득은 입술이 하얗다. 시려를 많이 한 것이다. 그는 마침 진통이 쉬는 동안인지 또는 기탈이 된 것인지 내 활개 뻗고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순옥이가 기득의 팔목에 맥을 잠깐 보고 그 옷걸음을 끌을 때에야 기득은 깜짝 놀라는 듯이 눈을 떴다. 그리고 순옥의 눈이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석 선생님 하고 기득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순옥이가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시렬이 많기 때문에 기득은 마침내 이튿날 해 뜨는 것을 못 보고 죽고 말았다. 순옥과 영옥은 이상한 인연으로 기득의 임종을 한 것이다. 이 변의 타격을 받은 것, 신혼의 피로 이런 것들이 모두 원인이 된 모양이어서 허영은 기득의 장례날 묘지에 내려오다가 언덕에서 굴러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내일열이 된 것이었다. 정신도 있는 둥만 둥 사지를 가누지 못하였다. 이때 영옥을 부르러 온 것은 백암이라는 조원구였다. 경성 부청에서 그날 한 번 본 사람이다. 석 선생님 좀 가보아 주셔야겠어요. 하고 장례에 참여하느라 모닝을 입은 채로 달려온 것이다. 허군 자당께서 말씀이 석 선생님에게 좀 여쭤달라고 그러신단 말씀이아요. 그래서 내가 허군더러 석 선생님에게 여쭈려고 물으니까 말은 못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던걸요. 그걸 보면 아주 정신이 없진 아니한 모양이야요. 허, 허군도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석 선생님이야말로 참 봉변이시죠. 허군 자당 말씀이... 이번에도 석 선생님 남매분이 밤중에 오셔서 밤을 새우셨다고요? 참 그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도무지 세상에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조원구는 노상 인삿말만은 아닌 듯 싶게 영옥과 순옥의 의기있음을 칭찬하였다. 영옥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한참이나 말이 없이 있다가 그럼 가보지요만은 허군이 원래 심장병이 대단하고 혈압이 높아서 어째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조를 따라 나섰다. 영옥이가 마루 끝에 올라서는 것을 보고 한 씨는 인사체면 다 불고하고 허영의 한팔을 잡아 메어 달려 몸부림을 하면서 선생님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그동안 모든 잘못은 다 잊어버리시고 석 선생님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저것이 애아들이하여 저것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석 선생님 영예를 살려주시오. 아무런 짓을 해서라도 이 은혜는 갚을 터이니 전에 지은 죄는 다 사해주시고 석 선생님 내 아들 영예를 살려주시오. 하고 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매무시가 흘러 내려가는 것을 지키려고도 아니하고 영옥에게 메어 달려 울었다. 애아들이 죽어간다는 지극한 슬픔이 이 여인의 60년 지켜오던 거짓과 교만의 껍데기를 깨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옥은 죽기는 왜 죽습니까?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였다. 허영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가끔 얼굴 근육과 사지에 가벼운 경련이 일어났다. 여보게 허영군 넬세 나 영옥이야. 이 사람 정신 차려. 석 선생님이 오셨네. 하고 영옥과 조원구가 번갈아 허영의 어깨를 흔드나 허영은 도무지 인사불성인 모양이다. 영옥은 가지고 온 강심제를 주사하였으나 개업의위가 아닌 그에게 지혈제라든가 다른 약은 있을 리가 없었다. 강심제는 허영을 위하여 늘 준비하여 두었던 것이었다. 영옥은 약도 얻을 겸 안빈에게 허영의 병에 대한 문의도 할 겸 곧 안빈의 병원으로 갔다. 허영군이 내일혈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영옥의 말에 안빈은 내일혈?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글쎄 그 돈 100원 말씀이야요. 응. 그 100원이 어찌 되었어? 그걸 제가 두고두고 조금씩 주었다면 좋을 것을 사흘째 되던 날 한몫 주었습니다. 신혼초에 돈이 군색해서 잠시의 행복이라도 온전치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데 이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배천 온천에 신혼여행을 갔었더라나요? 응. 그러고는 돌아오는 길로 이기득씨가 유산이 되었지요. 허영군이 저렇게 되고요. 흠. 하고 안빈은 아기의 목에는 밥이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들어가는 대로 불이 되어서 먹을수록 더욱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다 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래. 인사 불성이야? 네. 장례를 지내고 묘지에서 내려오다가 굴렀다고요. 맥은 어떻던가? 맥이 아주 약해요. 그래 강심제에 주사는 놓았습니다마는 사지에 경련이 일어나고요. 헉은 자당도 몸을 잘 쓰지 못한다지? 네. 류머티스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 누가 간호를 하나? 하고 안빈은 한 번 한숨을 쉰다. 간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허군 어머니마저 몸져 누울 것 같습니다. 십상팔구지. 오늘은 장례에 갔던 친구들도 와있고 그렇지만은 누가 날마다 와주겠어요? 그러니 입원을 시키자니 무슨 힘으로 입원을 시킵니까? 그도 하루 이틀에 나을병도 아니고요. 저 병이 낫기로니 전신불수나 반신불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허군 어머니는 허군이 장례에서 적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저를 불러달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허군 집에 가니까 허군 어머니가 제게 매어달려서 울어요. 전에 지은 죄는 다 잊고 아들을 살려달라고요. 참 딱한 일이오시다. 그래도 순옥이가 돌봐주어야지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 순옥이도 이제 새삼스럽게 무슨 명목으로 허군을 돌봅니까? 그저 인연이 있는 불쌍한 사람으로 돌아보는 게지. 그럼 순옥이가 다시 허영군이 집에 가서 산단 말씀이지요? 그 밖에 도리가 없지 아니한가. 내 생각에는 순옥이도 이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으이. 글쎄우시다. 사정은 그렇긴 합니다마는. 안빈과 영옥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순옥이가 환자 보던 것을 끝을 내고 두 사람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순옥은 방에 들어오는 길로 영옥을 향하여 이 기특씨 장례 지냈어요? 하고 묻는다. 응. 언제? 오늘. 오빠도 가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가니? 난 안 갔다. 그런데 또 큰일이 생겼다. 무슨 일요? 허군이 묘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내이려를 일으켜서 인사불성이 되었구나. 내일 혈려? 응 그래. 허군 어머니가 내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지금 그리로 댕겨오는 길이다. 대단해요? 글쎄 정신 못 차려. 내이려리 처음이야 다 그렇겠지만은. 순옥은 어리빠진 사람이 되어 물끄러미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아무리 곁에 사람이 들러붙어서 호의로 도와주어도 어떤 사람의 운명의 방향을 남의 힘으로는 돌릴 수 없는 것을 순옥은 느낀다. 치를 것은 치르고 받을 것은 받는다. 순옥은 한 번 더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안빈과 영옥은 말없이 순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나 하는 것을 절반은 흥미로 절반은 동정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이다. 얼마 후에 순옥은 꿈에서 깨는 듯이 그 어머니는 어떠셔요? 하고 영옥을 보았다. 내가 가니까 내 팔에 매달려서 우시더라. 전에 지은 죄는 다 잊어버리고 아들 영옥을 살려달라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순옥은 한참이나 잠자코 무엇을 생각하고 있더니 안빈 편으로 고개를 돌리며 선생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가보아서 제가 그 집에 있는 것이 좋겠으면 도로 그 집에 가 있겠어요. 하고 눈물을 떨어뜨린다. 가보 하고 안빈은 순옥을 바라보았다. 오빠 내 옷 갈아입고 올게 나하고 같이 가셔요. 하고 순옥은 나가버린다. 순옥이가 다시 허군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하고 안빈은 혼잣말 모양으로 중얼거린다. 그럼 제가 선생님 병원에 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교실을 떠나도 상관이 없겠나? 무엇 어떻습니까? 오후에 틈나면 잠깐 가보고요. 영옥은 고개를 숙이고 학위가 좀 늦기로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한다. 누이 순옥의 의기에 그만한 것은 희생을 하여도 좋다 하는 생각이 난다. 영옥은 고개를 들어서 안빈을 보며 선생님 순옥에게 주던 월급을 저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지. 하는 것이 안빈의 간단한 대답이었다. 영옥이가 순옥이를 데리고 허영의 집에 갔을 때는 허영이가 아는 친구들이 7,8인이나 모여 있었다. 이것은 조언구가 사방으로 전화를 걸어서 부른 것이었다. 조언구는 허영이가 금방 숨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친구들은 대개 신문기자와 문사들이었다. 그들은 순옥이가 오는 것을 보고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순옥이가 허영의 병실인 건넌방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다 일어섰다. 대개 순옥이가 허영과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한두 번씩은 다 허영의 집에 놀러도 오고 또 생일날 같은 때 밥을 먹고 술을 먹고 한 패들이었다. 순옥은 잠깐 고개를 숙여서 그 사람들에게 묵례를 하고는 허영의 누운 곁에 앉아서 의사의 태도로 허영의 맥을 짚어보고 가슴을 들어보고 눈시울을 뒤집어보고 피부의 지각 반응을 보았다. 그리고는 가방을 열어 몇 가지 주사약을 꺼내어서 꼭지를 따서 피아와 정맥에 주사를 놓았다. 그리하는 동안에 영옥은 마치 간호부 모양으로 순옥의 이를 거들어주면서 순옥이가 익숙하게 그리고도 침착하게 하는 양을 신통하게 대견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만일 허영이가 정신을 차린다면 순옥이가 온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나 허영은 여전히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순옥은 할 것을 다 하고 나서는 주사하는 기구를 가방의 도로 집어넣어서 한편 구석에 밀어놓고는 일어나 나왔다. 순옥이가 하는 양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순옥이가 일어나서 방에서 나간 뒤에야 숨들을 내어시었다. 대단히 감격성을 가진 조원군은 오늘에야 순옥이가 누구인 것을 어떠한 사람인 것을 처음은 안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도 순옥에게서 일종의 경건한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다만 이혼받은 전 아내가 전 남편의 새 아내의 병을 보았다든지 또는 전 남편의 문병을 와서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처음 보는 일이요. 의외의 일이라고 하여서만은 아니었다. 이때 순옥의 얼굴과 몸에서는 일종의 빛과 향기를 바라였다. 모여 앉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장난꾼이요. 별로 엄숙하다든지 경건하다든지 하는 기분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일 뿐더러 도리어 이른바 현대 사상으로 그러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편이었지만은 이날 순옥을 대할 때 그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건한 감정을 경험한 것이었다. 순옥을 보고 앉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폭 가라앉고 맑아지고 편안하였다. 순옥은 거의 무표정이라 할만하게 태도가 냉정하였으나 그래도 그의 몸에서는 따뜻한 자비의 빛이 흐르는 것 같았다. 순옥이가 방에서 나간 뒤에도 그들은 말이 없이 순옥이가 앉았던 자리에 순옥의 모양을 물구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안방에서 허영의 모친 한시의 울음 섞인 말소리가 들릴 때에야 그들은 이 환상에서 깨어났다. 영옥에게 매달려서 울고 난 한시는 까물어칠 듯이 산에 바람이 나서 사람들이 안방으로 쳐들어다가 누웠던 것이다. 그 곁에는 식모와 순이가 지키고 있고 어미를 잃은 서비가 배가 고픈지 순이의 등에 엎여서 칭얼대고 있었다. 순옥이가 들어가도 서비는 엄마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동안에 잊어버린 것이었다. 순옥은 한시의 곁에 앉았으나 한시는 잠이 든 모양으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얼굴은 찌그러진 것 같고 검은 기운이 돌아서 소름이 끼칠인 만큼 험상을 띄었다. 서창으로 비추이는 석양의 광선에 광대뼈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고 눈은 더 들어가서 밤에 한 점이 와서 서린 것 같았다. 이마 쩐에 너슬너슬한 반쯤 샌 머리카락이 올줄과 같이 굴따란 그림자를 그의 두드러진 이마에 던졌다. 주무시나? 하고 순옥이가 식모를 돌아보고 물었다. 너무 우시고 아까 까무르치셨어요. 글쎄 세상에 그런 변이 어디 있어요? 하고 식모가 대답하는 말소리에 놀란 것인지 한시는 흠칫 놀라는 모양을 하면서 눈을 번쩍 뜬다. 한시의 눈에 순옥이가 비칠 때 한시는 또 한 번 놀라는 표정을 하고 벌떡 일어나면서 마치 핥히기나 하려는 듯이 두 손을 내밀어서 순옥의 두 어깨에 걸고 낚아채며 아가, 내가 왔구나. 내가 왔구나. 우리 모자는 너를 배반해도 너는 우리를 안 믿고 아가, 내가 또 왔구나. 아... 하고 목을 놓아서 운다. 순옥도 눈물이 쏟아짐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다만 한시의 애통에 동정하는 눈물만이 아니었다. 온통 교만과 거짓과 탐욕으로만 빚어놓은 듯한 한시의 혼이 참회와 감사의 하늘빛에 깨어난 듯한 것에 감격하는 눈물이었다. 아가, 영희가 죽는구나. 아, 영희가 죽는구나. 아, 너 같은 며느리를 소박한 채로 이 늙은 년이 이생에서 벌써 벌을 받는다. 아, 아가, 아가. 영희를 살려다오. 영희를 살려다오. 내가 하느님께 추건을 해서 영희를 살려다오. 그놈이 내게 저각을 했지. 그래도 너는 여태껏 우리 모녀를 먹여 살렸건만은 그것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제 그 천벌이 내렸구나. 아가, 네가 하느님께 빌어서 이 벌을 벗겨다오. 아가, 아가. 하고 한시는 더 힘차게 순옥을 으스러져라 하고 껴안으면서 아가, 영희를 살려다오. 응? 아가, 영희를 살려다오. 그것이 애아들인데. 아가, 영희를 살려다오. 하고 한시는 마지막에는 순옥을 놓고 마치 부처님 앞에서나 하는 모양으로 반은 미친 사람 모양으로 순옥의 앞에 합장을 하였다가는 절을 하고 또 합장을 하였다가는 절을 한다. 순옥은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었다.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무엇인지 모를 큰 뭉텅이가 뿌듯하게 가슴을 채우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한시가 수없이 절을 하고 빌고 울고 하는 것을 보고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순옥도 마침내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집어삼키려 하나 가슴과 등이 터질 듯이 불룩거렸다. 순옥은 한참이나 울고 나서 두 손으로 한시에 합장한 손을 꽉 잡으면서 가까스로 어머니 진정하셔요. 제가 제 힘껏은 다 할게요. 제가 오늘부터는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게요. 한마디를 하고는 울어 쓰러졌다. 식모도 울고 순이도 울었다. 순이 등에 엎인 서비도 의아하고 목을 놔 울었다. 한시는 지금 순옥이가 한 마리 못 믿어온 듯이 잠깐 순옥을 바라보다가 순옥이가 쓰러져 우는 것을 보고는 고맙다 아가 고맙다 하느님이 내려다봅소사 이 착한 며느리를 하느님이 내려다봅소사 하고 또 합장하고는 절을 하고 합장하고는 절을 하였다. 순옥은 그날 밤부터 허영의 집에 있기로 결심하였다. 오빠 오늘부터 이 집에 있을 테에요 하고 순옥이가 영옥을 대총으로 불러내어서 말할 때 영옥은 선선히 그래라 선생님 병원에는 내가 대신 가서 있기로 벌써 다 말씀을 드렸다 하고 유심하게 순옥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뭘 하셔요? 그러라 하시더라. 오빠 가끔 와주셔요. 순옥은 역시 일종의 적막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럼 내 종종음아 부디 마음의 기쁨을 잃지 말고 신념 잃지 말고 네 염려 마셔요. 내 끝까지 잘 할게요. 어 그래라. 응. 순옥은 잠깐 입술을 빨다가 그런데 오빠 하고 고개를 들었다. 응. 나 취직자리 하나 구해주셔요. 취직자리라니? 생활비를 벌어야죠. 생활비는 걱정 말어. 어떻게? 내가 받던 월급을 내가 받기로 했으니 그걸 내게 줄게.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오. 왜 못하니? 오빠가 날 삼천원씩이나 주셨는데 그것도 오빠 형편으로는 과하지 않아요? 식구는 많고. 그러기로 어차피 내 연구하는 동안에 예산은 있는 걸 뭘 그러니. 아냐요. 이 다음에 내가 정말 혼자 힘으로는 못 살게 되거든. 그때 도와주셔요. 지금은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 테니. 그렇거든 선생님 병원에 그냥 통군을 하려무나. 난 네가 낮에도 허영군 옆을 안 떠나려고 그런다고. 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흔든다. 왜? 왜? 선생님 병원에는 못 있니? 다른 데 취직을 해야 되고? 네. 어디 다른 데 구해주셔요. 오빠 계시던 북간도도 괜찮아요. 북간도? 북간도면 어때요? 아무데나 좋아요. 그런 데가 도리어 생활비 싸고 좋지 또 얼마 있다가 독립해서 개업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저 병이 오래 갈 병 아냐요? 십여 년간 갈 수도 있는 병 아냐요? 그러자면 차차 독립해서 개업을 해야 안 해요? 시골이면 집 한 칸만 있으면 개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기로 말하면 선생님이 명년 봄에는 저 병원을 너하고 나하고 둘이 맡으라고 아니하시던? 이 일이 안 생겼으면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안 돼요. 나는 꼭 어느 시골로 가야만 해요. 그건 왜 그래? 순옥은 한참이나 머뭇머뭇하다가 세상 사람의 입도 있고요. 세상 사람의 입이 부어? 허가 몸이 성하고 이혼을 안 했을 적에도 무해라고 말들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 아냐요? 이번 내가 이혼하고 선생님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말들이 많았던 모양이야요. 난 괜찮지만은 선생님께 불명예고요. 또 허도 이제 의식이 회복되면 또 질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왕 허의 병을 보아줄 바이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할 게 없지 않아요? 그래 어느 메로 보아도 나는 어느 시골로 우선 취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말이 옳다. 영옥은 고개를 끄덕끄덕한 뒤에 아마 북간도면 곧 될상도 싶다. 날 더러 어서 내려오라고 재촉하는 편지가 오니까. 그러기로 내가 오빠 대신이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병원에서는 오빠 학위를 팔아먹을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렇더라도 나는 갈 수 없지 아니하냐 아무려나 그런 몇 군데 알아보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다. 일주일쯤 지나서 허영은 4차 의식을 회복하였다. 순옥이가 곁에 앉아있는 것을 허영이가 분명히 알아본 것은 그로부터도 2, 3일 후였다. 말이 어눌해졌고 사지에 힘이 없었으나 의식만은 통상 상태의 회복이 되었다. 허영이가 처음 제 곁에 순옥이가 있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의 놀람은 컸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순옥을 바라보며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하였다. 괜찮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아무데도 안 가고 당신 곁에 있어서 간호해 드릴 테니 마음도 오시오. 하고 순옥이가 기먹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큰 소리로 알려줄 때에는 허영은 또 한 번 놀라며 어린애 모양으로 킹킹 소리를 내고 울었다. 울지 마셔요. 왜 울어요? 웃으시지. 하고 순옥은 어린애를 달래는 모양으로 한 손으로 허영이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눈물을 씻겨주었다. 허영은 제 음성이 저도 알아들을 수 없음을 의식하고는 다시는 말이 없었다. 순옥은 허영이가 어눌해진 것이나 초췌한 것이나 낙로한 것이 불쌍하면서 의식이 분명해진 것이 대견해서 얼른 안방으로 뛰어 건너가서 어머니 애아범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고 저도 놀라린 만큼 큰 소리로 애쳤다. 뭐? 정신이 들었어? 하고 한 씨는 지척지척 일어나서 걸으려 하나 다리가 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순옥은 한 씨에게 제 어깨를 빌려서 그를 건넌방으로 데리고 왔다. 허영은 한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 하고 부르르 또 눈물을 흘렸다. 그 소리는 꽤 알아들을 만은 하였다. 오 영아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살아났구나. 하고 한 씨는 쓰러지는 듯이 아들의 곁에 앉아서 울기를 시작한다. 허영도 울고 한 씨도 운다. 순옥도 옷걸음으로 눈물을 씻었다. 영아 하고 한 씨는 허영의 얼굴과 손과 발을 마치 젖먹이를 기해하듯이 어루만지며 애기가 너를 살려냈구나. 밤잠을 못 자고 오줌똥을 받아내고 우유를 먹이고 입을 벌리고 미음을 흘려놓고 애기가 너를 살려냈구나. 아 하느님이 애기 정성을 포하서 너를 살려주셨구나. 하고 끝없는 푸념을 하였다. 순옥은 한 씨의 어깨에 손을 대어서 허영의 곁에서 떼려 하며 어머니 인증 그만 건너가셔서 누우셔요. 몸 상하십니다. 하고 가만가만히 흔들었다. 오냐 내 건너가마 무엇이나 다 내 말대로 하마 하고 허영을 한 번 더 어루만지고 순옥의 편으로 돌아앉으며 또 합장을 하고 오냐 가마 아가 아가 내 은혜를 무엇으로 갚느냐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느냐 우리 모자를 살려준 은혜를 다 무엇으로 갚느냐 내가 사람은 아니다. 그럼 사람이 어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관세음보살림 화신이시지 내가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느냐 하고 눈물을 줄줄이 흘리며 절을 한다. 어머니도 망령이셔요. 어서 건너가셔요. 하고도 순옥은 한 씨의 두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어서 안아 일으킨다. 한 씨는 한 팔을 들어 순옥의 어깨에 걸고 일어난다. 순옥은 한 씨를 부축하여서 안방으로 건너다가 자리에 띄었다. 누운 뒤에도 한 씨는 순옥의 손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아가 고맙다 고마워라 하는 소리를 수없이 하였다. 9월 1일부터 순옥이가 북간도 국자가 연길 천주교 병원에서 심오하게 되어서 8월 말 아직도 대단히 더운 어떤 날 밤 급행으로 한 씨와 허영을 끌고 서울역을 떠났다. 영옥이 먼저 가서 있을 때를 다 마련하여 놓은 것이었다. 역도에는 안빈과 인원과 수선과 조원구와 기타 몇 친구들이 전송을 나왔다. 허영은 조원구와 영옥과 두 사람의 부축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두 겨드랑이를 축혀들려서 차에 올랐다. 허영의 팔과 다리는 거중만 떼어 달린 모양으로 대롱대롱하여 도무지 기운을 쓰지 못하고 목도 똑바로 가누지는 못하였다. 그래도 전송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분명하지 못한 어음으로나마 무슨 의사 표시를 하려고 애를 썼다. 인원이가 세간을 쌀 때부터 와서 거들어 주었고 정거장에 나와서도 짐을 붙이느라 차에 들고 오를 것을 나르느라 분주하였다. 허영은 세 번이나 안인을 향하였다. 허영의 눈이 안빈에게로 오면 안빈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허영의 앞으로 갔다. 선생님 선생님 하는 소리와 순옥이가 순옥이가 하는 소리와 용서하셔요 용서하셔요 하는 소리밖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나 그 얼굴의 표정 그것조차 자유롭지는 아니하였으나 보아서 그것이 고맙다 미안하다 하는 말인 줄은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허영은 눈망울을 굴리고 입을 실룩거리고 아무리 하여서라도 안빈에게 속에 있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어눌하여졌다. 허영은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절망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허군 내가 다 알아들었어 하고 안빈은 허영의 축 늘어진 손을 잡아 흔들며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오 아무 일에도 애쓰지 말고 그저 행운 유수 재월 광풍의 심사로 지내시오 하고는 또 한 번 손을 흔들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용서하셔요 용서 아마 이러한 뜻인가 싶은 말을 허영은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지나는 길에 한 번씩 이 광경을 보았다. 자 이제 그만 올라가세 하고 영옥과 원구가 커다란 인형을 끌어올리듯 허영을 침대차 속으로 끌어올렸다. 따르르 하고 발차 시각이 가까웠다는 신호가 울었다. 순옥은 말없이 안빈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안빈도 말없이 잠깐 모자를 들었다. 순옥은 고개를 들면서 안빈의 얼굴을 한 번 바라보았다. 언제나 다시 대할지 모르는 안빈의 얼굴이다. 순옥은 다시 안이 돌아올 길을 떠나는 결심이었다. 순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다. 순옥은 차가 떠날 때 안빈과 인원이가 서서 바라보고 있는 양을 보고서 비로소 눈물이 흘러내렸다. 들어오너라 하고 영옥이가 어깨를 잡아 끌 때에야 순옥은 승강대의 계단에서 올라서서 영옥에게 끌려서 차실로 들어갔다. 오빠 하고 영옥의 어깨에 메어 달려서 우는 순옥의 속을 영옥이가 알아보고 손을 들어서 순옥의 등을 어루만지며 순옥아 용사답게 하였다. 오빠 네 용사답게 할게요. 하고 순옥은 눈물을 씻고 침대로 들어갔다. 인원은 순옥을 작별하고 안빈과 함께 삼청동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 들어오는 길로 안빈을 보고 선생님 순옥이가 참 불쌍해요. 하였다. 왜? 하고 안빈은 도리어 의외인 듯이 인원을 보았다. 인원은 안빈의 대답이 그렇게 냉정한 것이 의외였다. 그럼 선생님은 순옥이가 불쌍하다고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인원은 눈을 크게 떴다. 인원은 순옥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생각하오? 그럼요. 가슴이 미어지게 불쌍하지요. 왜 불쌍해? 불쌍하지 않고요. 그게 뭡니까? 사랑도 없는 병신 남편을 끌고 병신 어머니를 끌고 생소한 말리 타국으로 가니 게다가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혼인까지 했던 사내를 끌고 그도 사람이나 갑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허영이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니 그게 뭡니까? 피 눈물이 나게 불쌍하지요. 간호부의 눈에는 환자는 다 평등이지 갑 있는 사람 이래서 간호를 하여주고 갑 없는 사람 이래서 간호를 아니하오. 어디 그와 같습니까? 순옥의 일이? 난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같아요? 순옥의 일이? 그럼 같지 않고? 순옥이가 허영군한테 다시 간 것은 첫 번 갔을 적에도 그랬지만은 간호부가 환자를 간호하는 생각으로 간 것이라고 믿는데 이 말에 인원은 놀라는 빛을 보이며 그럼 선생님 그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아요? 무슨 말이? 하고 안빈도 알 수 없다는 듯이 인원을 본다. 아니 순옥이가 허영이한테 시집간 것이 간호부가 환자를 간호하는 심리로 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말이아요. 왜? 누가 그런 말을 해? 글쎄 그래요 순옥이가 그때 허영이하고 혼인하기로 결정할 때 제가 순옥이 들어 너 사랑도 없는 사람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일생을 살겠느냐고 했더니 순옥의 말이 뭐 간호부가 환자 간호하는 셈치고 살지 그런단 말씀이야요. 응 순옥이가 그랬나? 그게 선생님이 순옥이 보고 하신 말씀이아요? 아니 난 그런 말 한 일이 없어. 어쩌면 하고 인원은 신기하다는 빛을 보인다. 순옥이 뿐 아니라 누구나 그렇지 어디 완전한 사람 있나 세상에 의사의 눈으로 볼 때는 다들 몸에 무슨 병이 있는 모양으로 마음에는 더하거든 더구나 현대 사람은 마음으로 보면 모두 병투성이오든 건강한 남자가 어디 있나 건강한 여자는 어디 있고 몸이나 마음이나 말이야 그러니까 혼인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또 부자 형제 간에도 말이 서로 환자를 간호하는 심리를 가지는 길이 옳은 길이지. 그래서 저 편이 무엇을 잘못하면 어 병자니까 그렇다 이렇게 용서하고 또 제 몸이 고달프면 어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이 고달픈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단념하고 또 마음이 쾌락이나 행복에 목마른 생각이 날 때면 응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된 날에야 내게도 쾌락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 인생 아니요? 인원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는 것이 고통이요? 아니요. 그와는 다르죠. 무엇이? 무엇이든지 달라요. 정말 인원은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해를 고생을 하여도 만족하오? 그럼요. 저는 만족합니다. 전 기뻐요. 나도 인원이가 기쁘기를 바라오. 순옥이도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그와는 달라요. 무엇이 달라? 순옥이는 선생님 곁을 떠나서는 못살 애거든요. 선생님 곁에 있으면야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순옥이는 고생으로 알지 아니할 거야요. 선생님은 순옥이의 빛이시고 생명이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순옥이를 덜 사랑하셔요. 내가? 그럼요. 선생님은 순옥이의 정곡을 몰라주셔요. 너무 냉정하셔요. 무엇을 보고 인원이가 그런 말을 하오? 내가 순옥이에게 대해서 냉정하다고. 그럼 선생님이 정말 순옥이를 사랑하셔요? 그럼 사랑하지 않고? 그야 사랑이야 하시겠지만은 좀 더 말씀이하여 특별하게 말씀이하여 중생을 다같이 평등으로 사랑한다는 그러한 사랑 말고요. 이 세상 모든 여성 중에서 그 여자 하나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 말씀이아요. 그런 사랑이야 수두룩하지 않소? 하고 안비는 빙글에 웃는다. 그런 사랑이 수두룩해요? 그럼 남녀가 사랑할 때에야 다 그런 사랑이지 연애라는 게 다 그런 사랑 아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은 누구나 한두 번씩은 해보는 사랑이요. 그래도 변하죠. 변하지. 그러니까 무엇이 그리 좋은 사랑이아요? 일생에 안 변해야지요. 일생에만? 영원히 안 변하는 사랑도 있지. 영원이요? 그럼 천지가 여러 억만 번 부셔져도 안 변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순옥이 사랑하는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요. 순옥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도 그러한 사랑이고. 인원은 이 말에 입을 반쯤 연 채로 숨을 끊고 안인을 바라본다. 안인의 말이 그렇게도 담대하고 놀라웠던 것이다. 그럼 왜 선생님은 순옥이의 혼인을 허락하셨어요? 선생님이 말하라 하시기만 했다면 순옥이는 혼인을 안 했을 거에요. 왜 순옥을 일생 선생님의 곁에 두시지 아니하셔요? 더구나 이번같이 순옥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나보내셔요? 하고 인원은 어렴풋이 안빈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물었다. 왜 순옥이가 혼인을 하거나 나한테서 멀리로 떠나는 것과 내가 순옥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모순이 돼요? 모순이 아니고요. 정말 그처럼 사랑하시면 잠시도 떠나시기가 싫으실 것 아닙니까? 암 실치. 그것 보셔요. 그런데 왜 떠나셔요? 명예 때문에 그러셔요? 세상이 뭐라고 할까 봐서 그러셔요? 선생님 그렇게 약하셔요? 하고 인원은 매우 흥분한 어조로 따진다. 아니 나는 명예라든가 세상이 무예라고 할 것을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요. 그럼 무엇입니까? 마침 순옥이가 할 일이 나를 떠나서야 할 일이니까 그런 게지. 순옥이가 할 일이요? 순옥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요? 누구든지 어느 중생이든지 인연 있는 중생을 사랑하는 일 말이요. 지금 순옥의 처지에 있어서는 허영군을 사랑하는 일 말이야. 순옥이가 왜 허영을 사랑해서 혼이 났습니까? 사랑해서 북간도로 갔고요? 그럼 무엇이요? 순옥이가 사랑하는 일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순옥이가 허영과 혼이 난 것이야. 선생님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나 허영군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마찬가지요. 순옥이가 나를 무슨 좋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사랑하겠지? 그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어른으로 알고요. 허영군은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럼요. 그게야 사랑인가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요. 자비심이나 될까? 옹? 옳지. 이제 인원이가 올 때를 왔소. 무얼 말씀이요? 순옥이가 하는 일이 또 일생에 하려는 일이 자비심의 일이라는 것 말이야. 인원이가 나를 도와주고 우리 애들을 기르느라고 고생을 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자비심의 일이요. 다 마찬가지로 자비심의 일이요.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제 몸을 바치는 일 말이야. 아냐요. 저는 자비심으로 선생님 댁에 와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을 도와드린다고 할 것도 없지만은. 그럼 무엇을 바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죠. 선생님 댁에서 순옥이 대신으로 선생님 댁 일을 해드리는 것이 마음에 기뻐서요. 다른 집 일은 할 것 같지 않아요. 자비심이면 평등할 것 아니에요? 저는 자비심은 없어요.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은걸요. 그게 인연이라는 거야. 우리네 중생의 자비심은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인연을 통해서. 우리 몸이 생기기를 할 때 한 사람밖에는 안을 수 없게 생겼으니까. 성인의 지위에 오르는 날에 인연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을 터이지. 순옥이는 허영군 하나를 끝까지 잘 사랑하여 주면 그것으로 순옥의 이 범생의 목적은 달하는 거야. 인원은 안빈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러나 안빈이가 말하는 사랑은 너무도 쓸쓸하고 너무도 고생스러운 것 같았다. 그 사랑. 자비심이라는 사랑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높기는 높으나 우리에게는 손이 안이 닿는 곳에 있는 보물인 것 같았다. 인원에게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순옥의 생활은 견디기 어려운 순환으로밖에 아니 보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순옥이는 불쌍해요. 불행하고. 인원은 얼마쯤 반항적으로 말하였다. 왜 인원이는 순옥이를 불행하다고만 할까. 난 인원의 속을 모르겠소. 하고 안빈은 빙글에 웃는다. 글쎄 불쌍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처나 사람더러 다 물어보아도 순옥이가 불쌍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이는 천하 사람들을 표준으로 행복과 불행을 말하는구려. 그럼 무엇이예요? 세관적으로 말하면 순옥이가 불행하다고 할 테지. 일생을 거지의 생활을 하신 석가여래나 예수께서 불행하다는 그러한 표준으로 본다면 순옥이는 불행한 사람이겠지. 그와 다르죠. 석가여래나 예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천하 사람을 모든 인류를 다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셨지만은 순옥이야 그게 무엇입니까? 변변치도 아니한 병쟁이 하나를 위해서 일생을 망쳐버리니. 인원은 제 논리가 당당한 것에 스스로 놀라고 스스로 자랑스러웠다. 석가여래도 한 번에 한 사람씩 구원하신 것이오. 그의 수없는 전생에는 한 생 한 사람씩 건진 일도 많으셨고 그래서 한 번 세상에 날 적마다 한 중생을 건져서 천생에 천사람 만생에 만사람 이 모양으로 중생을 건지는 것이 석가여래의 생활이오. 또 모든 보살의 생활이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소. 지적보살이라는 이의 말씀인데. 가만히 있어. 네 보여주리다. 하고 안비는 일어나서 책장에서 법화경을 내어서 재파 달다품의 그 구절을 인원에게 한 번 더 읽어주고 나서 이 글 속에 삼천대천세계의 겨자시만한 땅도 이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한 곳은 없는이라 하는 말씀 말이오. 이것은 수사학적 과장도 아니고 또 비유도 아니고 말 그대로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도 석가여래께서 보살행을 하시는 동안에 어느 중생을 위하여서 몸을 버리신 곳이오. 즉 일생을 바치신 곳이오. 피를 흘리신 곳이고 아마 그 어른이 그때 위하여서 몸을 버리신 중생이라는 것이 안비니 나 읽는지 모르지. 박인원 읽는지도 모르지. 아마 그렇겠지. 그 어른이 인원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일이 있고 또 안비니를 위하여서 또 저협이나 윤이나 정의를 위하여서도 또 한 목숨씩 혹은 두 목숨씩 세 목숨씩 버리신 일도 있으시니까 인원이나 안비니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이란 탐욕의 길 아니요. 재물이나 이름이나 제 쾌락이나 즉 오욕을 탐하는 길 말이야. 이러한 저를 망치는 길을 벗어나서 저를 건지고 남을 건지는 길 즉 길이 이타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세계로 하여금 살기 좋은 세계가 되게 하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사랑의 기쁨과 완전 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신 것이란 말이요. 지금 우리 마음 속에 반짝반짝하는 사랑의 불똥이라는 것이 다 그 어른이 목숨을 버리셔서 심어주신 것이요. 여기는 크신 자비심을 느끼고 크신 은혜의 빛을 아니 느낄 수 없단 말이요. 무명의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까 차고 핥히는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러한 자비심이 어디 있소? 이러한 큰 은혜가 어디 있소? 하고 인원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층 어성을 높여서 우리가 깨어서 말이요. 우리가 무명의 길고도 깊은 꿈을 깨어서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를 느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소? 하고 또 한 번 말을 끊었다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까지 가졌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늘까지 하여오던 모든 욕심의 일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 맞다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처님의 뒤를 따르는 일밖에 무엇이겠소?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또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요 기쁨의 길이니까 하는 안빈의 눈에서는 전에 못 보던 빛을 바란다 그 빛은 부드러우나 힘찼다 인원은 몸이 딴 세상에 있는 듯함을 느낀다 안빈은 다시 입을 열어서 지금 순옥이가 하는 일이 그 일이요 자비와 은혜를 느껴서 자비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순옥은 벌써 천하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세간을 벗어난 사람이요 불교 말로 하면 욕계 즉 욕심의 세계를 벗어난 사람이요 순옥에게는 벌써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들은 없어 그의 마음에는 오직 자비의 일이 있을 뿐이야 이를테면 그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춥고 덥고 한 대기권을 떠나서 언제나 한 모양의 온도요 한 모양의 고요함인 성충권에 올라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원이가 순옥이를 불쌍하다든가 불행하다든가 하는 것은 옛날 말이란 말이요 지금은 순옥에게는 당치도 아니한 말이야 하고 인원의 눈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말을 끊는다 인원은 한참이나 잠자코 안빈의 말을 생각하여 보다가 그렇지만 순옥이가 그걸 의식하겠습니까? 하고 안빈을 본다 의식하다니 무엇을? 의식하다니 무엇을? 제가 부처님의 높은 이상을 따라서 자비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뜻을 말씀하여 인원이는 어떻게 생각하오? 순옥이가 의식하리라고? 못 의식하리라고? 제 생각에는 순옥이는 그렇게 높게까지는 의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옥이만 아니라 그런 높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순옥이는 부처님이니 하느님이니 그런 생각보다는 선생님을 사모하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을 위해서 저런 고생까지라도 하는 것만 같아요 음 인원의 말이 옳소 하고 안빈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제 생각이 옳죠 순옥이는 그러한 내가 중생을 의하여서 몸을 바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허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음 그 말이 옳아 그러나 의식하고 못하는 것이 별로 상관이 없어 의식 못하고 하는 것이 도리어 더 좋은 일이야 내가 좋은 일을 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저 무의식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단 말이여 더 아름답고 부처님이라는 말도 못 듣고 하는 좋은 일이면 더욱 좋지 그러나 그래도 그것도 다만 의식을 못할 따름이지 모두 부처님의 빛에 빛이 얻은 것이여든 중생의 마음속에 자비심이 생기는 것은 또 인원의 말 모양으로 순옥이가 설사 눈에 보이는 안빈을 사모하여서 거기서 사랑의 마음을 바라고 사랑의 힘을 얻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결국은 부처님의 빛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까도 내가 인원에게 말한 인연이라는 게야 순옥이가 안빈을 통하여서 사랑의 빛을 보았다 하면 그것이 순옥의 인연이지 또 안빈의 인연이고 무슨 인연으로 무엇을 통하여서 보았거나 사랑의 빛 자비의 빛을 보았다면 그것은 필경 부처님의 빛을 본 것이란 말야 창에 비친 빛을 보고 달을 알거나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알거나 다 달을 알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럼 순옥에게는 고통은 없겠습니까 때때로 고통을 느끼는 일도 있겠지 어떤 때요 옛날에 탐욕의 습기가 일어날 때 탐욕의 습기가 무엇이아요 사람이란 옛날 버릇을 떼어놓아도 그 자리에서 가끔 우미 돋거든 영 안 돋게 하는 수는 없어요 오래 두고 안 돋히는 새 습기를 길러야지 그래도 사랑의 길이란 난행 고행이죠 아까 법화경 말씀에도 난행 고행이라고 하였으니 세상 눈으로 보면 난행 고행이지 또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난행 고행이고 인원이가 우리 아이들 길러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인원은 우리 아이들 기르는 것이 난행 고행이라고 생각하오 아니요 재미가 있어요 기쁘고요 보살의 난행 고행도 그런 것이요 순옥이가 허영군 모자를 도와주는 것도 그것이고 또 인원은 한참 동안 안빈의 말뜻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순옥이가 제 일생만 망치고 허영씨 모자를 건지지도 못하면 어찌합니까 건지지 못하다니 허영이 허영이란 사람이 어디 순옥이의 호위를 알아줘요 아무리 순옥이가 정성을 다해도 허영이나 그 어머니나가 말씀이 하여 건져지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순옥이는 공연한 고생을 한세 많이 하여 갓난이는 어떤가 갓난이라니요 갓난이가 제게 젖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오줌똥을 쳐주고 하는 그 어머니의 호의와 정신을 의식하나 못하죠 의식은 못해도 그 젖을 먹고 그 옷을 입고 모락모락 자라지 않나 그건 그렇지만은 그와 마찬가지지 원인을 쌓으면 반드시 결과는 오는 것이니까 인과의 일은 믿소 인원이는 인과는 믿어요 그러면 왜 그래도 허영이나 그 어머니가 도무지 못 깨닫고 말 수가 있지 아니합니까 저그나 웬만하면 그동안에 순옥이가 쓴 정성으로만 해도 깨달았어야 오를 것 아냐요 대소한 추위가 청명 고구가 봄철 일기가 되자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나 꽁꽁 얼었던 땅이 녹고 강에 얼음이 풀리고 하자면 2-3개월은 긴 세월을 지나야 하는 것이요 그렇더라도 봄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의 목숨은 한이 있으니 바른 길을 깨닫지 못한 채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아니합니까 순옥의 경우가 꼭 그것일 것 같아요 음 인원은 사람의 목숨의 영원성을 믿지 아니하오 이 우주에는 없던 것이 생기는 법도 없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법도 없어 낫다 죽는다 하는 것은 한 계단에서 다른 계단으로 올마가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쓰러질 수가 없는 존재야 마치 이 허공이 쓰러질 수가 없는 모양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의 인과의 사슬도 영원히 끝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완성하는 날에 비로소 우리는 무여 열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순옥이가 허영군이나 허영군 자당에게 하는 일도 결코 결과 없이 쓰러질 원인은 될 리는 없는 것이요 이 생이 안되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도 안되면 또 다음 생에 언제나 순옥이가 허영군의 마음에 심은 씨가 날 날은 있는 것이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한 말이지만 공간적으로 본다면 순옥의 한 사람의 사랑의 일이 여러 천 여러 만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놓는 것이야 순옥이가 벌써 사랑의 불을 붙여놓은 사람도 여러 사람이요 나도 순옥의 사랑의 불씨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야 순옥이라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양을 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사랑의 불이 더 큰 세력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의 불이 다른 사람의 사랑의 불을 볼 때 더욱 빛을 바라고 열을 바라는 것이야 만일 순옥이가 지금 모양으로 사랑의 생활을 계속 한다면 그 일생에 얼마나 많은 중생의 마음속에 탐욕에 식은 채 묻혀서 마치 아주 불이 꺼진 듯이 졸고 있는 사랑의 수채 불을 붙여 놀러는지 모르지 사랑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이니까 인원이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이 일밖에 더 할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불로 중생의 사랑의 숱을 태워서 이 세계를 사랑의 세계로 화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말이야 안 그렇소 인원 하는 안빈의 눈은 아까보다도 더욱 빛난다 인원도 자기의 존재가 한량없이 높이 올라 뜨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안빈의 말은 여전히 인원에게는 키가 보자라는 것 같았다 그러기로 그날이 언제 옵니까 하는 것은 인원만의 한탄은 아닐 것이다 내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날 하고 안빈은 힘있게 내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은 내 자유니까 나를 사랑으로 완성하는 일이 끝나는 날 그날은 중생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이 세계가 사랑의 세계가 되는 날이야 그러니 그것이 언제야요 인원은 더욱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망망함을 느낀다 우리 정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지 하고 안빈은 웃는다 그게야 잠깐이죠 우리 생전에 볼 수가 있죠 인원도 따라서 웃는다 저것도 잠깐야 우리 생전에 아니 보려도 아니 볼 수 없고 어떻게 그래요 태양계가 한 억만 번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동안이 우리 생명으로 보면 한 찰나여든 눈 한번 감았다 뜰새여든 아이 하고 인원은 기막힌 듯이 웃는다 인원의 눈이 짧은 시간을 보는 데만 습관이 되고 긴 시간을 보는 습관이 아직 안 생겨서 그게 비유는 아닙니까 하고 인원은 의심스러운 듯이 안빈의 눈을 바라본다 비유라니 아니요 이 세계를 사랑의 세계를 만들기가 어려우니라 하는 비유가 아닌가 말씀이 하여 아니 둘에 둘을 넣으면 넷이 된다는 것과 같은 사실이지 실상이고 실상 암만 해도 인원은 안빈의 생각을 안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이 벌었다 인원은 여러 번 매물 돈 것과 같이 어찌라였다 인원의 발은 땅에서 떨어지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안빈의 말은 이상한 힘으로 인원을 꽉꽉 내리눌렀다 그렇지만은 두고두고 생각하면 안빈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다 몇 회 뒤에 인원이가 간호부의 일을 보게 되어서 안빈이가 모든 환자에게 접하는 태도를 볼 때 더구나 그것이 안빈의 생활의 지도원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어느 환자에게 대하는 것이나 다 그 정성떼고 친절하고 또 환자가 다녀간 뒤에도 그 사람의 일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와 다름없는 것을 볼 때 인원은 안빈에게 대한 인식을 시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순욱에게 대한 애정도 연애가 아니었던가 인원은 안빈의 순욱에게 대한 사랑에 대하여서 이러한 의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인원이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안빈으로서는 어떤 여자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았다 그에게는 평등한 자비심이 있을 뿐이 아니냐 인원은 이렇게 생각하여 본다 그러나 인원의 기억에는 처음 순욱이가 허영과 혼인을 한 때 분명히 안빈은 기로워하는 것 같았다 외로워하는 것 같았다 얼굴까지도 초췌하고 식사도 줄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원은 생각하기를 안빈이가 명예를 위하여서 체면을 위하여서 순욱을 혼인은 시켜놓고도 일종 실현의 온애를 받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인원이가 잘못 보았던 것인가 또는 그때에는 안빈도 아직 중생의 때를 다 벗지 못하여서 중생다운 번뇌를 가지고 있던 것이 그동안에 안빈의 경계가 높아져서 지금은 중생적인 번뇌를 완전히 해탈한 것일까 만일 그렇지도 아니하다면 안빈의 속에는 아직도 모순된 두 인격이 다투고 있는 것일까 인원은 이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보았으나 시원한 해결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원은 차차 안빈에게 대해서 어리광을 못하게 되었다 아무런 말이나 막 하던 그러한 버릇을 언제인지 모르게 잃어버리고 말았다 안 선생은 내 아름에는 버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깊이 박혀 버려서 그의 속을 헤아려 버는 것조차 모험한 듯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순옥이가 북관들어 간지가 벌써 3년이나 지나서 한 번 인원은 순옥에게 하는 편지에 나는 이제 와서 선생님은 이미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닌 것을 보았나이다 내가 과거에 선생님의 속이 이러저러하게 상상도 하고 형에게 말도 한 것은 모두 치수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나이다 내 스스로 야근채하고 밝은채하여 남의 속을 잘 안우라 하던 건방진 자신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나이다 나는 이미 선생님의 속을 수축하고 상상하는 일을 벌였나이다 왜 그런거 하면 선생님의 속은 나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달았음 이로소이다 앞으로는 다만 선생님을 우러러 절하고 말없이 그 어른의 뒤를 따라갈 뿐인가 하나이다 하는 구절이 있었다 인원은 일시 그것은 꽤 오래였다 안빈에게 대한 사모예정을 연애에 가깝게 나아간 일이 있었다 그것은 순옥이가 혼이 난 지 얼마 아니하여서부터였다 인원이가 순옥을 대하여 나는 순옥에게 대하여 미안해 하는 뜻의 말을 한 것이 이것인데 그때 순옥은 이 말을 그 말로 듣지 아니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순옥이가 허영과 이혼하고 다시 안빈의 병원에 와서 살게 되며 미쳐서는 인원은 이를 악물고 그 감정을 죽여버렸었으나 순옥이가 북간도로 가버린 뒤로부터는 인원은 비록 말로는 안표하지 아니하였으나 안빈에게 대한 정의의 고삐를 놓아주었었다 만일 인원이가 맵고 쌀쌀한 의지력의 사람이 아니었던들 안빈을 향하여 그 속을 쏟아 놓았을 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원은 그것을 꾹꾹 누르고 삼켜버렸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협의 윤희와 정의가 다 자라서 학교에 다니게 되고 인원이가 병원일을 보게 되어서부터는 인원의 안빈에게 대한 인식이 일변한 것이었다 이리하여서 인원의 속에 불붙었던 것은 아무도 모르게 꺼버리고 말고 그 자리에 안빈을 우러러 삼화하는 정의 깊이 뿌리를 박은 것이었다 안빈의 안빈의 북한 요양원이 준공이 되어서 수송동 병원을 영옥에게 맡기고 안빈이 북한 요양원으로 이사를 갈 때 안빈은 가족까지도 요양원 구내에서 한 5분쯤 떨어진 주택으로 솔가를 하였다 그때 안빈은 인원을 불러서 인원은 어떻게 하려나 하고 의왕을 물었다 무엇을 말씀하여 하고 인원은 놀라는 표정을 하였다 인원도 북한으로 가려오 하고 안빈이가 물을 떼에는 인원은 눈물이 쏟아지도록 섭섭하였다 안빈이가 저를 살에 붙어서 떼 수가 없는 식구로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이 섭섭하였던 것이다 이때야말로 인원의 안빈에게 대한 감정이 가장 열렬하였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는 너는 쓸데없으니 나가거라 하면 나갈 터야여 하고 인원은 울었다 안빈은 인원의 마음속에 심상치 아니한 것이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가엾게 생각하였다 가장 냉정한 채 가장 이지적인 채 가장 모든 번뇌에서 떠난 채 하는 인원의 속에 그러한 불이 일어난 것이 귀엽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였던 것이다 안빈은 인원을 위로하여서 인원의 원대로 북한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어수선 이 계순 두 간호부에 대하여서도 서울에 있거나 북한으로 가거나 자유의사대로 하라고 하였으나 두 사람이 다 북한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안빈은 개순만은 문안 병원에서 주임 간호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르고 수산만을 데리고 가고 새로 간호부 다섯과 소년 간호원 다섯을 모집하였다 소년 간호원은 보통학교 졸업 정도로서 폐가 좋지 못하여 요양을 요하는 소년으로 골랐다 이 소년 간호원이라는 것은 안빈의 창안이었다 순옥이 북간도로 간 뒤에 처음에는 몇 번 자세한 사정을 적은 편지가 안빈에게도 오고 인원에게도 왔으나 차차 편지가 뜸하여 치다가 1년 좀 지나서부터는 연하엽서나 있을 정도로 거진 연신이 끊어지고 말았다 영옥이한테도 별로 통신이 없다고 하였다 북간도에 간 뒤에 순옥의 생활은 실로 참담한 것이었다 첫 겨울 추위에 벌써 1시에 류머티스가 덫혀서 전혀 기동을 못하게 되고 허영은 허영대로 누워서 뭉갤 뿐더러 신경이 이상하게 흥분하여서 순옥을 들복기를 시작하였다 허영이가 순옥을 들복는 재료는 말할 것도 없이 안빈과의 관계에 관하서였다 북간도에 가서 반년 남짓해서 순옥은 계집애를 낳았다 이 아이가 니 아이냐 하는 것이 허영의 의심거리였다 달로 계산하면 물론 순옥이가 허영의 집을 떠나기 전에 잉태한 것이연마는 허영은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순옥을 볶았다 순옥이가 병원에 간 동안이면 허영 모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찍고 까불었다 유모가 곁에 있는 것도 꺼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소리를 함부로 하였다 순옥에게 대한 감사의 정도 차차 식어지고 순옥에게 대한 원망만 날로 깊어갔다 병원이란 것이 서양 사람 원장 애에는 남자 의사 한 사람과 순옥이가 있을 뿐이어서 이것이 또 허영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였다 그 이 의사라는 조선의사가 한 번 허영의 집에 다녀간 뒤로부터는 허영의 의심은 부쩍 더하였다 그것은 이 의사가 얼굴이 동탕하고 젊은 때문이었다 순옥이 필시 이 의사와 좋아하리라 하는 질투였다 여보 그 이 의사라는 사람이 필시 좋지 못한 사람이오 당신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시오 허영은 어음도 분명치 아니한 소리로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였다 그러할 때면 순옥은 웃는 낯으로 염려 마셔요 그이도 그렇게 나쁜 이가 아니고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요 이러한 소리로 똥쳐버렸다 그러면 허영은 당신이 왜 그 사람을 변호를 하오 변호를 하는 것을 보면 무슨 까닭이 있지 않소 이런 말로 불평을 하였다 순옥이가 낳은 딸은 길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길림성에서 와서 낳았다는 말인데 물론 허영이가 지은 것이다 길림의 이름을 지을 때쯤 하여서는 허영은 순옥에게 대하여서 오직 감사와 애정만을 느끼고 있어서 순옥이가 병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순옥의 손을 달라고 하여서 잘 잡을 힘도 없는 제 손으로 잡고 수없이 고맙소 순옥이 고맙소 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병으로 마음이 더욱 약하여진 허영은 가끔 울었다 그러고는 허영은 순옥이 들어 다시 호조개 들기를 간청하였다 이 간청에 대하여 순옥이가 이제 다시 무슨 호조개를 들겠어요 호조개 안 들면 어때요 한 대답이 허영의 감정을 건드린 시초였다 그러는 중에 길림이가 차차 자라면서 침을 안이 흘리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었다 한 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 집 아이들은 모두 어려서 침을 흘려서 턱주가리를 한다는 것이다 따는 섭도 돌을 잡으면서부터 턱이 벌겋게 헐어가지고 있었다 허영도 물론 칠팔세가 되기까지 침을 흘렸다고 한다 왜 길림이는 침을 안 흘려 우리집 애들은 모두 침을 흘리는데 이러한 소리를 한 씨가 순옥의 앞에서도 여러 번 내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표정과 어조가 너 인연 들어 보아라 하는 듯 하였다 차차 자랄수록 길림이는 실로 허영을 닮은 곳이 없는 것 같았다 서비가 허영을 벗겨서 씌운 듯한 데에 비겨서 더욱 그것이 눈에 띄었다 길림이는 공평하게 본다면 제 어미 순옥이를 닮은 것이었으나 허영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빈의 모습 그대로인 것만 같았다 어떤 날 허영이가 길림이를 들여다보고 그 얼굴이 보면 볼수록 안빈을 닮은 것만 같아서 화를 내어서 인연 내다 버려라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을 유모가 순옥에게 고하였을 때에는 순옥도 슬프고 불쾌하였다 그날 저녁에 순옥이가 길림이를 안고 젖을 물리고 있을 때 벽을 향하고 돌아 누워 있던 허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순옥의 편으로 돌리면서 똑바로 말을 하오 그년이 뉘씨요 하고 얼굴을 찡그릴 때에는 순옥도 불쾌한 말이 혀 끝에까지 나왔으나 꾹 참아버렸다 그리고 빙글에 웃었다 왜 말을 못하오 안빈의 자식이면 안빈의 자식이라고 왜 말을 못하오 하고 허영은 더욱 대들었다 하느님이 아시지 않아요 하고 순옥은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하느님 흠 걸빛하면 하느님 흠 하고 허영은 더욱 악의를 보였다 왜 나를 안 믿으시우 당신이 내가 안선생 병원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길래 이렇게 이렇게 멀리 꺼정 오고 또 안선생한테는 편지도 말라기에 편지도 끊고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는데 왜 그리도 나를 믿지 아니하시오 순옥은 울고 싶었다 안빈이 안빈이하고 지금도 만나는지 안만나는지 누가 알어 편지질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누가 알고 흠 내가 병신으로 꿈쩍을 못하니까 아니 내가 언제 어떻게 안선생을 만나오 안빈을 불러오지는 못해 왜 하고 허영은 더욱 화를 낸다 순옥은 이 사람과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래도 허영은 마치 시절이나 만난 듯이 더욱 추격을 계속하였다 그럼 왜 전현이 안빈이를 뒤집어쓰고 나왔어 어디가 안선생님 갔소 얘가 어디가 안선생님을 닮았다고 그러시오 하고 순옥은 길림의 얼굴이 허영을 향하도록 길림을 돌려 안았다 길림은 허영의 얼굴을 보기가 무섭게 까르륵 막히도록 운다 비록 어린 것이나 저를 미워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었다 낮에 온종일 어린 길림이는 허영과 한 씨의 미운 바지를 하고 있는 줄을 순옥도 한다 그것은 유모의 말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길림이가 허영이나 한 씨의 얼굴을 보면 울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이 가장 웅변으로 제 속을 어미에게 하소하는 것이었다 저 봐 저년이 내 얼굴을 보기만 해도 우니 저년이 그래 내 자식이야 하고 허영은 몸만 자유로우면 일어나서 때리기라도 할 듯이 길림이를 노리고 보았다 당신이 어린애에게 미운 마음을 품으니까 어린애가 무서워하지요 하고 순옥은 아니할 말을 하였다 흥 또 훈계야 딴 서방의 자식의 역성이고 순옥은 이러한 경우에 안빈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없이 우는 길림의 입에 젖꼭지를 넣어서 돌려 안았다 길림의 눈에 허영의 험상을 띈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길림은 허영의 얼굴이 아니 보이며 한편 손으로 다른편 젖꼭지를 주무르면서 잠이 들려 하였다 오 그 착한 어미를 잃어버리고 오 하고 칭얼대는 서비를 달래는 한 씨의 소리가 네 들어봐라 하는 듯이 안방으로부터 울려왔다 순옥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렸다 물론 이러한 언쟁은 해결이 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날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도 날마다 다섯 식구가 한 집에 살아가는 동안에 봄이 가고 가을이 갔다 이렇게 한해 두해 세월이 흘러가고 허영의 마음은 여전히 질투해서 한 씨의 마음은 여전히 의심과 미움 속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었다 그리고 병세만 점점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삼사 년이 지나는 동안에 허영이가 안빈에게 대한 질투는 좀 줄고 길림의 문제로 순옥을 복는 것도 좀 줄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의 질투에 불은 더욱 현실적인 대로 올마붙었다 그것은 순옥이가 이 의사와 서로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이 의사와 순옥과의 문제는 다만 허영 모자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의사가 그 부인과 불화하여 마침내 자식이 둘이나 있는 그를 함흥 친정으로 쫓아 보낸 데 근거를 둔 것으로 누가 보든지 이 의사의 이 신경 변화의 원인을 순옥에게서 찾을 것이었다 사실 이 의사는 비록 교인이라고는 하나 좀 허랑한 편이었다 그는 학생시대에 운동선수이던 만큼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쾌활하였으나 도덕적 절제력은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의 부인은 이러한 시대에 여러 애인 중에서 뗄 수 없어서 합하여진 사람이었다 순옥이가 병신 남편과 병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도임한 뒤에 이 의사의 호기심이 순옥의 아름다운 얼굴에 쏠렸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딴 여자에게 마음을 둔 남편의 아내에게 대한 태도가 대면 대면 할 것도 자연한 일이었다 사실상 이 의사는 순옥을 한 번 만져보려는 야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는 동안에 순옥이가 어떻게 몸을 단정히 가지고 마음을 경건히 가지는 것을 본 이 의사는 도리어 순옥의 가마를 받아서 순옥을 존경하게 되었다 더구나 순옥은 허영과는 이미 이혼한 사이요 서비라는 아이와의 관계며 순옥이가 이혼한 아내로서 허영의 식구를 치는 동기와 사정을 안 뒤로는 이 의사도 순옥을 천사와 같이 신과 같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중생의 번뇌를 벗어나지 못한 이 의사는 순옥에게 대한 이러한 사모의 정이 더욱 열렬한 연애의 정으로 되고 말았다 원래 열혈적인 사람인 만큼 더욱 그러하였다 이 의사의 이 마음이 그 아내에게 알려져서 내 간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마침내 그 부인은 두 아이를 데리고 하몽으로 가버린 것이다 조그마한 연길 사해라 이 소문이 짜악에 퍼졌다 그리고 그것이 허영이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다 하루는 허영이가 또 질투를 꺼낼 때 순옥은 앞질러서 네 병원에서 나오리다 병원에서 나와서 꼭 집에 박혀 있을게요 그러면 안심 되시지 않아요? 하고 결심을 말하였다 그리고는 이튿날 순옥은 원장을 보고도 그 결심을 고하였다 늙은 원장은 순옥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석의사 사직하실 것 없소 나 석의사 석의사 하느님 뜻대로 살고 석의사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요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사람 잘못 있을 수 없소 하고 순옥을 만류하였으나 순옥은 남편의 병이 전보다 중하여서 낮에도 집을 떠날 수 없다는 사정을 말하고 새로 의사가 올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석선생 용서하셔요 하고 이 의사가 조용한 틈을 타서 진찰실에서 순옥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씀이셔요? 하고 순옥은 이 의사를 바라보았다 아직 자기가 사직한다는 것은 원장밖에는 아무도 모를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석선생 사직하신다지요? 하고 이 의사는 기임이라기보다는 죄송하다는 표정을 하였다 네? 순옥은 원장이 발표하기 전에 제 입으로 발설하는 것이 옳지 아니할 듯 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제가 원장한테서 들었어요 석선생께서 사표를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네 저는 석선생이 왜 사직을 하시는지 알아요 집을 낮에도 떠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아냐요 제가 다 알아요 모두 저 때문에 그러실 줄 잘 알아요 용서하셔요 또 석선생께서 비록 말씀은 아니하시더라도 제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저는 석선생을 사랑하였습니다 지나간 4년간 열렬하게 석선생을 사랑하였어요 그러나 저는 원장한테 오늘 석선생께서 사직하신다는 말씀과 또 석선생이 어떠한 이라는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소리 같지만은 제가 이 앞으로 석선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은 석선생을 내 선생님으로 모시고 사모하는 것이아요 석선생의 뜻을 범받아서 행하는 것이아요 그렇게 함으로만 제가 석선생 계신데 같이 있을 수 있고 버릇 없는 말을 용서하셔요 제가 석선생을 품에 안고 석선생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고 믿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순옥은 부드러운 눈으로 이 의사의 흥분된 얼굴을 바라본다 며칠 동안 제가 하는 양을 보셔요 그러시면 제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겠어요 하고 순옥은 이 의사가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제가 먼저 물러난다는 뜻이나 아닌가 하여 눈을 크게 떴다 아냐요 제가 석선생을 걱정하시게 할 리는 없습니다 석선생의 제 자로의 첫걸음을 떼어놓는 거에요 하고 이 의사는 빙글에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비통한 것이 있었다 이튿날 순옥이가 병원에 출근하였을 때는 이 의사는 없었다 순옥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수관어원을 보고 물었으나 그도 모른다고 하였다 원장한테 물으면 시원히 알렸만은 순옥은 원장에게 이 의사의 말을 묻기가 부끄러웠다 그날 병원 시간이 끝난 뒤에 원장의 부인이 일부러 순옥을 순옥의 방으로 찾아와서 석의사 오늘 바쁘지 않아요? 하고 물었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서 차 잡수셔요 칸트 신부 에른스트 수녀와 함께 이렇게 청하고 갔다 칸트 신부란 60이나 된 노인으로 조선의 20년 만주의 15년이나 와 있는 이로 조선인의 풍속과 습관을 연구하여서 독일문으로 책을 저술하여서 학계에 이름이 있는 이어 에른스트 수녀라는 이는 아직 나이 40이 다 못된 젊은이로서 역시 조선의 10여년 만주에 오기는 수녁보다 2,3년 먼저 와서 고아들을 기르고 이다 이 병원의 수간호원이라는 에카르트도 수녀로 그는 이 병원 창립 때부터 베크 원장과 같이 와서 나이 50이나 된 이다 이들 중에 내가 같이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오직 베크 원장 뿐이요 그 밖에는 혹은 신부 혹은 수녀로 제 것이라고 할 것은 입은 옷과 책상과 책 뿐이라고 할까 그들도 그들이 죽거나 다른 데로 가기나 하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쓰게 되는 것이다 이 모양으로 전혀 제 것이라고는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이었다 순옥은 안식교회 선교사들의 청정하고 경건한 생활을 흠모하고 자랐거니와 이들 천주교회 신부 수사 수녀들의 생활을 볼 때에는 참으로 성경에 보던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던 때 그 제자들이 하던 생활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몸의 전대도 지니지 말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제 자산이라는 욕심을 전혀 떼어버리고 제 몸의 행복이라든지 안락이라든지를 다 버리고 오직 하느님의 길인 사랑의 도리를 세상에 펴는 것으로 일생을 바치는 그들의 생활이 실로 높고 귀하게 순옥에게 보였다 모든 현대 조선 사람으로는 염두에도 두어보지 못하는 높은 생활일 것 같았다 순옥이가 병든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것쯤은 그것에 비길 것도 없었다 저 신부들이나 수사 수녀로서 보면 그저 당연한 일에 지나지 못하였다 모두 저급한 이기적인 무력 생활만을 하고 있는 조선에서이기 때문에 순옥이가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 같았다 저는 기껏 인연이 있는 사랑을 할 뿐이 아니냐 남편이던 사람 그의 어머니 그의 아들 이런 인연이 있는 일을 위하는 것 쯤은 당연하고 또 당연한 일에 지나지 못하였다 에른스트 수녀는 네 자식인지도 모르는 고아를 위하여서 일생을 바치지 아니 하느냐 에카르트 수녀는 월급을 위함도 감사를 위함도 아닌 간호부의 생활로 일생을 바치지 아니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보나 경건하고 언제보나 화평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더 좋은 보수를 바라고 이리로 저리로 새 자리를 찾을 생각도 없이 더 나은 집에서 더 편하게 살고 더 좋은 의복을 입으리라는 생각도 없고 평생 꼭 같은 감 꼭 같은 빛깔 꼭 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 날마다 꼭 같은 일을 하고 그 속에서 만족과 감사를 가지지 않느냐 그들은 얼굴에 분을 바리지 아니하나 저절로 하늘의 향기를 뿜었다 탐욕을 끄는 몸에서 빛과 향기를 바란다는 것을 순옥은 실제로 경험하였다 순옥은 저 신부나 수녀의 마음에도 때로 번뇌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여 본다 아마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네 예사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번뇌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여 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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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곧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의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는 새 힘과 은혜를 받는다 고 생각하면 그것이 속인과 다른 점이다 그것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하고 스스로 단정을 한다 만일 이들 도인들을 날마다 접촉하는 기회가 없었던들 순옥은 가정생활의 권경을 이겨나가기가 더 어려웠을는지 모른다 순옥은 카톨릭 교의 교리에 대하여는 공명이 아니 되었으나 그 교역자들의 행 즉 생활 방식에 대하여서는 전폭으로 흠모하였다 칸트 원장 부인이 청한 시간에 그것은 오후 4시 반이었다 순옥은 원장의 집으로 갔다 가을빛이 원장의 주택 마당에 잘 들어 있었다 아직 베란다에서 다과회를 할만 하건만은 이날은 원장의 응적실 겸 서재라고 할만한 방에 차탁을 벌렸었다 차탁에는 차와 과자와 포도주가 나왔다 그들에게는 잡담이란 것이 없었다 순옥도 1년에 두세 번은 이러한 대접을 받아보았거니와 어떤 때 말없이 차와 과자만 먹고 헤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유쾌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모양이었다 혹시 화재가 나온다 하면 의뢰 선교사로 있다가 늙거나 병들어서 구라파에 돌아간 사람들의 말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죽은 교역자의 생애에 관한 말이었다 잡담까지도 그들의 성직에 관계한 것 뿐이었다 그러므로 차라리 잡담이 없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날 또 처음 한참 동안에는 도무지 말이 없었다 주부가 과자나 포도주를 권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것 뿐이었다 다들 엄숙하게 똑바로 앉았건만은 그래도 그것이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제 방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늘 그렇게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색하거나 갑갑스러운 맛이 없이 부드럽게 어울렸다 순옥은 안빈을 생각하였다 안빈의 태도가 이렇다고 생각하였다 점잖게 엄숙하게 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함이 있는 것을 생각하였다 차를 둘째 잔을 따를 때쯤 하여서 원장이 순옥을 보고 입을 열었다 석선생 좋은 제자 한 사람 얻으셨소 하는 것이 그의 첫말이었다 순옥은 눈을 들어서 원장의 움쑥 들어간 눈을 보았다 원장의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원장의 눈에서나 찾아내려는 듯이 원장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다 순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을 보며 그들 간에 서로 먼저 아는 말이라고 순옥은 생각하였다 이 의사가 함흥갓소이다 부인 데려온다고 순옥은 원장의 두 번 말을 합해서 대강 그 뜻을 상상하였다 원장은 다시 입을 열었다 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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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결까지는 웃음이 내려오는 법이 없었다 이 의사 이렇게 말하였소이다 석의사가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분지 일이라도 본받으면 그 부인 잘 사랑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원장의 말에 칸트 신부가 석의사 하나님의 사랑에 큰일 하셨소이다 하느님의 신이 석의사의 속에 거하시오 베크 원장에게서 석의사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아버지신 분께 영광 드렸소 하였다 이날에 다인은 순옥을 위해서 베푼 모양인데 말은 이뿐이었다 워낙 말이 없는 사람들의 일이라 이만하면 예사 사람들의 천원 만어의 칭송에 지지 아니하였다 순옥은 두 어깨에 무거운 무엇이 내려 누르는 듯함을 느낀다 사실은 이러하였다 이 의사가 원장을 찾았다는 것보다도 원장이 시간 끝난 뒤에 이 의사 잠깐 내 집으로 오시오 하는 호출을 당한 것이었다 이 의사를 앞에 불러놓고 원장이 한 말은 이 의사 석의사가 사직한다고 사표를 내셨소이다 하는 한마디 뿐이었다 이 의사는 원장의 입에서 다음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다시는 말이 없었다 이 의사는 한참이나 원장의 말을 더 기다리다가 원장이 말을 더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의사 스스로 생각하라는 뜻임을 알았다 이에 이 의사는 원장 앞에서 참회를 한 것이다 세상에서 이 의사 자신과 석의사와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무근한 일인 것 이 의사 자신은 석의사에 대하여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석의사가 언제나 한 모양으로 대범하게 엄숙하게 자기를 대하였던 것 근래에 와서 석의사의 높은 정신을 깨달았다는 것 또 제 가정의 내막을 말하는 것이 도리에 옳지 아니하나 아내 노신영희와의 혼인초부터 의압하지 아니하여 항상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다 아내의 허물이 아니라 제 허물인 줄 깨달았다는 것 제가 석의사의 정신에 10분지 1만 가졌다면 아내를 잘 사랑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나중에 저를 사흘만 수유를 주셔요 함은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랑의 가정에 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하여 결심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 의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앉았던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의사의 손을 잡아 흔들며 당캐슈 당캐슈 고맙소이다 하고 낯을 불키기까지 하여서 흥분하였다 사흘만 가지고 되겠소 한 일주일 쉬셔도 좋소이다 이 수유 원장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오 하고 원장은 한 번 더 이 의사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이 의사는 백크 원장의 의술이 구식인 것과 사상이 구식인 것을 늘 낮춰보고 있었다 이 의사는 실상 백크 원장에게 대하여 경멸을 가질지언정 존경을 가져본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날에 이 의사는 백크 원장을 새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가 그가 얼마나 제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아팠기에 또 얼마나 제가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에 지게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할까 하면 이 의사는 제 속에는 없던 무슨 큰 정신을 늙은 백크 원장에게서 발견한 것 같았다 옳지 아니함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누구의 일이든지 제 불행처럼 슬퍼하고 옳음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누구의 일이든지 제 행복처럼 기뻐하는 감정 그것은 이 의사에게는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아니하는 높은 곳에 놓인 보물인 듯 하였다 이 의사는 원장의 흥분한 모양을 보고서야 비로소 흥분이 되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백크 원장 저는 원장께 대하여서도 늘 호의로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고 사죄하는 말을 하려는 것을 원장은 용서하시오 하고 이 의사의 말을 막고 그런 말씀하실 것 없소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우리가 오직 해계함으로만 얻는 것이요 나는 이 의사가 앞으로 새로운 빛 속에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믿소 이 의사 옛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셨으니 지나간 말씀할 것 없지 아니하오 하느님 석의사를 통하시와 이 의사의 졸던 영혼 깨우신 것이요 하였다 이 의사 이 의사는 실로 지극한 기쁨을 안고 함흥길을 떠난 것이었다 자기를 원망하고 있을 아내를 대하여 또 어린 자녀들을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을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나흘 만에 이 의사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연길로 돌아왔다 돌아온 이튿날 이 의사는 가족을 데리고 순옥의 집을 찾았다 함흥서 사온 배와 사과를 허영에게 선물로 가지고 왔다 허영은 불의의 이 의사가 찾아온 것을 보고 한참은 어리둥절하였으나 이 의사의 아내가 순옥에게 대하여 대단히 다정스럽게 또 존경하는 것을 보고는 허영은 마음이 좀 풀렸다 그러나 허영의 마음은 뿌리 없는 풀 모양으로 도무지 한 곳에 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의심과 질투가 얽기설기 꽉 차서 무엇이나 바로 보이지를 아니하였다 순옥이가 저를 슬슬 기이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잠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지글지글 질투와 의욕 속에 속을 끓이고 있는 허영은 갈수록 몸이 새약할 뿐이었다 어음은 더욱 불분명하여지고 입도 잘 다물지 못하여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고 콧구멍이 가려운 것을 손에 들려준 막대기 끝으로 긁을 힘이 없어서 혼자 짜증만 내고 있었다 순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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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던 지배던 식모가 식모가 대단히 마음이 인자한 사람이 되어서 앓는 두 식구와 두 아이를 퍽 잘 보아주건만은 허영이나 한시나 밤낮 잔소리를 하여서 그를 울렸다 서울서 데리고 왔던 식모와 순이는 1년이 못하여서 이런 집에는 금을 대로 퍼주어도 못 있겠다고 가버리고 이 지방에서 얻은 사람도 오래 붙어 있을 수는 없었다 한시는 서울서 하인 부리던 솜씨로 식모나 아이 보는 아이를 종 부리듯 함으로 자존심이 많은 이 지방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였다 지금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일 보던 사람을 순옥이가 특별히 사정을 하여서 와 있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순옥의 낯과 정을 보지 아니하면 벌써 가버렸을 것이었다 한시는 실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볶는 것이었다 몸을 못 쓰는 자기와 허영의 더러운 것까지 받아내어 주는 것이 어떻게나 힘들고 고마운 일인 줄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였다 자기네는 본래 높은 사람이오 자기네 집에 와서 일해주는 사람은 천생으로 천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는 습관이 아무리 하여도 빠지지를 아니하였다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도 아니 쓰고 반드시 이것저것으로 불렀다 예로부터 별로 귀천해 별이 없이 살아온 이 지방 사람들은 밥을 굶을지언정 이런 대접은 참지를 못하였다 부리는 부리는 사람들이 공성치를 안이한 것은 한씨가 보기에는 순옥의 잘못 때문이었다 순옥이가 그들을 평등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건방지게 되는 것이라고 앙탈을 하였다 사람을 사람을 같은 통포로 보는 마음은 한씨의 속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순옥이가 하인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순옥이가 시골서 자라난 쌍것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한씨에게는 해석되지 아니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방 늙은 부인네들이 순옥의 집이 외로운 것을 동정하여서 찾아오더라도 그들이 다녀간 뒤에는 한씨는 참 시골 쌍것들이야 하고 흉을 보았다 그것은 말의 사투리와 의복을 보고 하는 말인데 한씨는 도저히 그들이 찾아오는 호의를 순하게 호의로 받지를 못하였다 이리 하여서 이곳에 와서 사는 지가 4년이 넘어도 한씨는 친구 하나도 사귀지 아니하였다 저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왜 나를 이런 무지막지한 이곳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하고 한씨는 순옥을 원망하였다 순옥은 아무리 하여도 제가 집에 온종일 있어야만 할 것을 느낀다 그러나 개업이란 순옥은 한씨나 허영이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일 될 수 있는 대로는 편안하게 하여주고 싶었다 날마다 곁에 있어서 허영이의 코를 긁어주고 한씨의 다리와 어깨라도 밟아주고 대소변 간호어 주는 것도 제 손으로 하면 남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나고 봄만 되면 집을 하나 짓고 개업을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마침 합당한 기지도 나는 것이 있어서 약간 저금하였던 것으로 200여 평의 땅까지도 사놓았다 그해 겨울에 이 지방에서는 아니지만 악성인 유행성 감기가 돌았다 특별히 이 지방이 심하여서 병원에서는 이 병을 앓는 사람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멀쩡하던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40도 이상의 열이 올라가지고는 눈물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고 그러다가는 폐렴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 균의 독소가 대단하여서 심장을 침로하는 일이 많고 혹시 살아나더라도 신장염이나 신경통 같은 것을 남기는 일이 많았다 연길에 이 병이 들어온 지 3주일이 넘지 아니하여서 묘지에는 새로운 무덤이 들고 골목골목에 곡성이 아니 들리는 데가 없었다 병원 간호부로 처음 이 병에 붙들린 것은 간호원장이었다 그는 일주일 만에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서 성모상을 향하고 합장하고 죽었다 때는 오전 2시 순옥은 에른스트 간호원장이 어떻게 아름답게 알타가 어떻게 거룩하게 죽는 것을 보고 감격하였다 그는 곁에 있는 순옥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찾아오는 사람에게마다 고마움과 반가움을 보였다 순옥은 옥남이가 죽을 때를 해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실로 간호원장은 아무것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듯이 모두 만족하고 모두 감사한 듯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릴 때 그 눈에는 거룩한 희망의 빛이 있었다 그를 보내는 칸트 신부 베크 원장 기타 수녀들도 다 경건하게 종용하게 성호를 바치고 있었다 고요히 깨끗이 하느님을 믿고 살다가 고요히 깨끗이 하느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믿으며 죽는 죽음이었다 이런 경우의 죽음은 무서운 것도 흉한 것도 아니여 사는 것이 아름답고 고마움인 모양으로 그 모양으로 아름답고 고마운 것이었다 베개 위에 똑바로 누워서 눈을 감은 시체에는 조금도 괴로움이나 무서움의 빛이 없었다 춤을 추는 촛불 그림자도 조금도 무섭지 아니하였다 둘째로 앓는 사람이 이 의사의 부인인데 그는 임신 중 이 엄마는 용하게 살아났다 다음에 누운 것이 이 의사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베크 원장이 누웠고 또 그 이튿날 한시가 열을 바라고 또 며칠 아니하여서 허영 부자가 열을 바라였다 병원 직원으로 아직 몸이 성하여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순옥과 간호부들과 약제사뿐이었다 알치 않는 수녀들은 임시로 간호부가 되어서 병 구원할 사람 없는 집으로 순회하고 신부와 수사들도 거진 호별 방문을 하다시피 하여서 구제에 힘을 썼다 오직 한 사람뿐인 의사인 순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쉴 새가 없었다 집에는 낮 동안에 세 번씩 들르기도 하고 밤이면 집에 있어서 거진 눈을 붙일 사이가 없었다 한시는 순옥이가 집안 식구들의 병에 등한한다고 남을 왔다 허영도 불평이었다 남 때문에 집안을 안 돌아보는 것은 계약한 신부라고 까지 그거나였다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기 근 일주일에 순옥은 어떤 날 아침에 피를 뱉었다 초가을부터 오후면 몸이 오싹오싹하고 밤낮 감기나 등겁과 같음을 느끼면서도 참아왔다 식욕이 떨어지고 때로 기침이 나고 오한이 나는 수도 있었다 그것이 그동안 과로에 마침내 못 견디어서 터지고 만 것이라고 순옥은 생각하였다 최후의 일순간이다 하고 순옥은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아니하고 여전히 병원일과 집안 식구들의 병을 보았다 허영은 도저히 살아날 도리가 없는 것 같았다 원체 심장이 약한데다가 고열로 또 인플루엔자 균의 중독으로 발병된 지 사흘이 못하여서 맥박은 말 못하게 약하고 또 부정하였다 의식이 있는 것도 오전뿐이고 오후가 되면 혼수 상태에 빠졌다 정신만 들면 허영은 곁에 있는 순옥에게 짜증을 내었다 왜 주사 안 해? 하여 한량 없이 주사를 재촉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혼수 상태 중에 맞은 것은 해계에 넣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 주사를 놓아주면 왜 병이 낫지 아니하느냐고 불평이었다 한방위를 대어서 약을 먹어야 낫는다는 둥 산삼을 먹어야 낫는다는 둥 서울 있었으면 병이 나았을 것을 북간도에 왔기 때문에 병이 아니 낫는다는 둥 이러한 불평을 하였는데 이 마지막 불평은 모자가 공통이었다 셋이 알턴 중에서 가엾게도 서비가 먼저 죽었다 이번 인플루엔자의 어린애의 사망률이 대단히 많았다 순옥은 죽은 기득을 생각하고 서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을 대단히 미안하고 슬프게 생각하였다 한 씨는 순옥이 들어 들어라 하는 듯이 왜 길림이년이 안 죽고 서비놈이 죽는단 말이냐 하고 열이 떠 있으면서도 원망스럽게 울었다 할머니의 말길을 알아듣는 듯이 길림이가 으아 하고 울면서 순옥에게 와서 메어 달렸다 유년 유년 왜 우느냐 요 사위스런 년 같으니 하고 한 씨는 눈을 부릅뜨고 순옥에게 메어 달린 길림이를 노려보았다 그 눈은 어른인 순옥이가 보기에도 무시무시하였다 길림이는 엄마의 등 뒤에 착 달라붙어서 까르륵 막힐 듯이 울었다 엄마가 집에 없을 때에는 야단을 만나고도 얻어맞고도 울지도 못하였던 길림이었다 섭이와 싸우면 얻어맞는 것은 길림이었다 먹을 것이나 장난감이나 모두 섭에게 빼앗기고 심지어 엄마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많았다 순옥이도 섭의 역성을 들어주기 때문에 섭은 순옥을 제 어미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연연아 그래도 울어 고 여우같은 울음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쪽쪽 끼친다 무슨 애가 울음소리가 곧 따위로 청승맞아 하고 한씨는 와락 화를 내었다 길림이는 목소리가 맑고 고았다 그것이 한씨의 귀에는 청승맞게 들리는 것이었다 인연 울지 마라 하고 순옥은 길림이를 안고 방에서 나왔다 날은 춥다 눈이 뿌린다 북간도에서 아니고는 볼 수 없는 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눈보라를 뿌리고 달아난다 순옥은 길림이를 안고 울었다 허영의 방에 들어가더라도 길림이는 환영을 못 받는다 한참이나 순옥은 길림이를 안고 텐마루에서 울다가 자 들어가자 할머니 앞에서 울지 말어 하고 한씨의 방붐 꼬리를 잡으러 들면 길림이는 싫다고 몸부림을 하였다 그럼 아버지 방에 갈까 하면 길림이는 그것도 싫다고 몸부림을 하였다 그리고 엄마의 가슴에만 폭 안겼다 추운데 그래도 길림이는 고개를 도리도리 하였다 그럼 아주머니 방에 가 있을 테야 하고 순옥은 길림이의 뺨에 뺨을 대었다 아주머니라는 것은 식모다 엄마도 하고 길림이는 순옥의 손을 끌었다 난 아버지 곁에 있어야지 하였다 네 살 먹은 길림이는 경우를 잘 아는 듯이 엄마에게 안겨서 식모의 방으로 갔다 순옥이가 허영의 방에 들어왔을 때에는 허영은 마치 마지막 숨을 모으는 모양으로 눈이 고다지고 시근시근 하고 있었다 여보 여보시오 하고 순옥이가 놀라서 허영의 어깨를 흔들 때 눈이 좀 크게 떠지는 것을 보면 아직 의식은 있는 모양이었으나 팔목의 맥은 거의 만져질랑 말락하였다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순옥은 긴 한숨을 한 번 내쉬면서 허영의 왼편 저 가슴에 강심제 주사를 연해 두 대를 놓았다 아직 피부에 지각도 있는 모양이었다 순옥은 주사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에 길을 허영의 가슴에 대어보았다 가슴 전체가 수포음으로 꽉 찬 것 같았다 뿌지지 뿌지지 마치 산 개를 여러 십 마리 담아놓은 자루에 길을 대는 것 같았다 심장이 약해지느라고 더욱 수포음이 많아진 것이다 여보 여보시오 하고 순옥은 허영의 코와 제 코가 마주 닿으리만큼 제 얼굴을 허영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불러보았다 허영의 눈알이 잠깐 순옥이 쪽으로 구르는 것 같았으나 말은 없었다 순옥은 허영이가 숨지기 전에 다만 한순간만이라도 바로 온 니우치는 마음과 평화로운 속을 가져보았으면 하고 속으로 빌었다 순옥은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에서 물 한 숟가락을 떠서 허영의 입에 흘려 넣었다 목젖이 움직이며 반쯤은 분명히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갔으나 반은 주르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 입술은 까맣게 탔다 해에 벌린 입으로 보이는 이빨에도 검은 때가 끼어 있었다 순옥이가 여보 여보쇼 하고 여러 번 연해서 부르는 소리에 의심이 나서 한시가 예야 왜 그러느냐 하고 옆에 방에서 불렀다 순옥은 이제는 아니 알릴 수 없다 하고 장지 하나를 새해둔 한시의 방으로 갔다 어머니 애아범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였다 어렵다니 죽겠단 말이냐 하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사십도 가까운 열을 가진 한시다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영아 이놈아 내가 먼저 죽거든 죽어라 하고 기어이 아들의 방으로 가려 하였다 순옥은 한시를 부축해서 허영의 곁에 갔다가 놓았다 한시는 병이 다 나은 듯이 누우려고도 아니하고 허영을 흔들며 아우성을 하였다 식모도 뛰어 들어왔다 길림이는 식모의 방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다 영아 영아 이놈아 계집 하나 잘못 얻은 죄로 우리 모자가 이 말리 타양 오랑케 땅에 와서 죽는구나 아 계집 하나 잘못 얻어서 어 하고 수없이 순옥에게 대한 원망에 푸념을 하였다 그래도 허영은 의식을 회복하지 부타였다 순옥이가 허영의 가슴에 강심제 주사를 하려는 것을 한시가 또 그놈의 주사를 해 어 이제는 가슴에다가 독약을 찌르는구나 어서 죽으라고 이제는 가만두어도 죽는다 아서라 아 서비도 그놈의 독약으로 죽이고 내 남편도 그놈의 독약으로 죽이고 나도 그놈의 독약으로 죽여라 그리고 너의 모녀만 무병 장수하고 잘 살아라 하고 순옥의 손이 허영의 가슴에 닿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앉는다 순옥은 주사침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강심제 주사로 버티어오던 허영의 심장은 점점 약하여지는 것이었다 허영은 어디서 나온 기운인지 두 발로 이불을 걷어차고 눈을 부릅뜨고 팔을 내어 돌렸다 사전기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놈 이놈아 하고 허영은 가위 늘린 사람의 아우성을 하였다 영아 영아 하고 한씨는 허영을 흔들었다 순옥이 순옥이 하고 허영은 고개를 내어 돌렸다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순옥이가 허영이 곁으로 가려는 것을 한씨가 순옥의 가슴을 팔로 탁 쳐서 떼밀쳤다 순옥은 갑자기 기침을 하고 빨간 피를 뱉었다 오 내년도 이제는 제약에 관영하여서 피를 토하는구나 하고 한씨는 이를 갈았다 순옥이 주사 주사 하고 허영은 몸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면서 영각을 하였다 허영의 몸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솟아서는 흘러서 등불 밑에 번쩍번쩍 하였다 오냐 다 알았다 네가 순옥 인연의 독약주사 때문에 죽는다 하고 한씨는 이년아 이년아 이 왼순년아 하고 순옥의 머리채를 끌어서 땅바닥에 엎어놓고 입으로 막 물고 주먹으로 막 때렸다 순옥은 아무 저항도 아니하였으나 그저 서러워서 한없이 울었다 만일 식모가 한씨를 껴안아서 한씨의 방으로 끌어가지 아니하였던들 한씨는 순옥을 죽여버렸을는지도 모른다 허영의 사전기는 짧았다 그는 안가 안가 이놈아 안간다 순옥이 주사 주사 저놈들 때려 쫓아요 저놈들 자동차 왔어 어머니 자동차 왔어 응 기득이도 왔어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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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장구대 모양으로 떠들고는 그만 쓰러져서 목에 가래가 끓기 시작하였다 한씨는 순옥의 악담을 하다가는 통곡을 하고 허영을 부르다가는 통곡을 하였다 순옥은 연에서 오륙차나 각혈을 하여서 똑바로 무엇을 볼 수도 없었다 색채도 분명치 아니하고 모양도 어른어른 할 뿐이었다 새로 한시 좀 지나서 허영은 마침내 운명하였다 허영이가 죽은 지 사흘 뒤에 한시도 죽었다 불과 십여일 내에 허영의 집 세 식구가 죽어버리고 순옥은 몸 져서 누웠다 그 이듬해 4월 철은 봄연만은 아직도 북방에는 눈이 날릴 때 순옥은 다섯 달 동안이나 입원하여서 사생간에 방황하던 연길 천주교 병원을 떠나서 영옥과 인원의 보호로 서울길을 향하였다 인원은 12월 안빈의 명으로 북간도에 와서 순옥을 간호하고 길림을 보아주고 있었다 순옥은 일시 위험상태에 빠졌었으나 2월 말 3월 초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하고 구미도 생겼다 그동안 백후 원장 이 의사의 정성은 여간 아니었다 신부와 수녀들도 순옥을 한 성도로 대우하였다 인원도 병원에 온 뒤로 대단히 평판이 높았다 나중에 영옥이가 내려와서 순옥이나 인원이가 다 안빈 박사의 가마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한 뒤에 백후 원장과 칸트 신부는 안빈 박사의 생활과 학설을 연구하여서 독일에 소개한다고 독일 사람다운 결심을 하였다 순옥이가 연길역에서 차를 타는 날 역두에는 남녀 수백 명 사람이 전송을 나왔다 민족의 차별도 없이 다들 이 놀라운 사랑에 사도 정성스러운 의사와 떠나기를 아꼈다 수녀들도 진정으로 석별의 정을 표하였다 순옥이 일 많이 했어 하는 인원의 말도 결코 웃는 말만이 아니었다 오후 5시 순옥의 일행이 서울에 내릴 때에는 안빈이 역두에 나와 있었다 순옥은 차에서 내리는 길로 고 사람들이 보는 것도 꺼리지 아니하고 선생님 하고 안빈의 가슴에 메어 달렸다 안빈도 두 손으로 순옥의 두 어깨를 만졌다 감정 나비들이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철이 되었다 능근 꽃도 피었다 졸졸졸 흐르는 산 시내 소리도 따뜻하게 들리는 날이었다 순옥은 수영복처럼 생긴 일광욕복을 입고 등교 위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 하루에 5분씩 늘려서 하는 일광욕이 인제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이나 하게 되어서 순옥의 살이 까마스름하게 탔다 인제는 장단지며 넓적다리며 젖가슴에도 토실토실 세살이 올라서 북간도에서 왔을 때 껍질만 마주 붙었던 순옥과는 딴 사람이 되었다 인제는 자는 약도 아니 먹어도 하루에 8-9시간이나 잠을 자고 소화약을 아니 먹어도 하루에 새때 밥이 곧잘 내렸다 가만히 등교 위에 누워서 전신에 볕을 째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순옥은 언제나 마음이 기뻤다 혹은 흰구름이 둥실둥실 떠간다든지 새소리가 들린다든지 꽃향기가 바람에 풍겨온다든지 하면 순옥은 노래를 들 뜨기도 한다 인원이가 유리병에 맑은 냉수를 떠가지고 예반에 인단 유리컵을 놓아가지고 온다 자 냉수 먹어 하고 인원은 컵에 물을 부어서 순옥에게 준다 순옥은 컵을 받아서 쭉 들이키고 그것을 도로 인원에게 주며 언니 노래 부르고 싶어 하고 웃는다 안 돼 아직 하고 인원은 보채는 아이를 위협하는 듯한 눈을 짓는다 안 되지? 하고 순옥은 소리를 안이 내고 노래를 부르는 신용을 한다 다리로 박자까지 맞추면서 안 되지는 다 뭐야 쟤가 의사면서 내가 왜 의사여 지금이야 언니 밑에 있는 알른 어린 계집애 동생이지 하는 순옥의 얼굴에는 서른두 살 된 어머니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애티가 보였다 인원은 웃는다 비촉 빛이 나는 날개를 팔랑거리는 나비가 어디서 날아와서 순옥의 머리를 한 번 싸고 돈다 선생님이 뭘 하셔 내 병이 낫는다셔 하고 순옥이가 눈을 파랑 나비의 뒤를 따르면서 인원에게 묻는다 그럼 이제부터는 산보를 좀 시켜도 좋다고 그러시되 또 한 번 여러 환자들을 모아놓고 순옥이를 보이신다고 모범 환자로 모범 환자? 하고 순옥은 방글에 웃는다 그럼 모범 환자가 아니고 글쎄 처음 북간도서 올 때를 생각해봐 몸은 꼬치꼬치 마르고 글쎄 그 37도 5분 열은 무슨 완고한 열이었어? 사진은 쑤시고 잠은 안 오고 그럼 그러던 것이 어쩌면 불과 석 달에 응 웬 석 달은 되었나 두 달 열흘인가 밖에 안 되지 그게 뭐 내가 모험 환자가 되어서 그렇수 하고 순옥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든다 그럼 인원도 엄숙한 기분이 된다 선생님과 언니의 사랑으로 지극하신 사랑으로 그렇지 하고 순옥은 눈물을 떨어뜨린다 아서 그렇게 비감하지 말어 하고 인원은 순옥의 눈과 뺨에 흐르는 눈물을 씻긴다 나는 병이 낫는 것이 싫어 언니 하고 순옥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든다 그건 다 무슨 소리야? 아니 난 언제까지나 이만하게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숭혜라 숭혜라 왜 그런 소리를 해? 이제 이 여름만 지나면 성한 사람이 될걸? 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싫어요 언니 글쎄 왜 그런 소리를 해? 순옥은 말 없이 한참이나 앞산 위에 뜬 구름을 바라보다가 눈을 인원에게로 돌리며 내가 왜 언니 보고 안 그랬수? 처음 북간도에 와서 여기 처음 입원한 날 말이야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되다고 병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선생님 곁에 있을 수가 있다고 참말로 안 그렇수? 내 병 덕에 그동안 두 달 동안 실컷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 그것이 내 평생 소원 아냐요? 선생님 곁에 있는 것이 그렇지만 내 병이 다 나아서 만일 내가 성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또 선생님 곁을 떠나야만 할 거야 그래서 거문할 적마다 열이 내리는 것이 싫어요 진정해 언니 하고 순옥의 눈에는 눈물이 다 갠다 순옥의 마음은 나도 알아 하고 인원도 고개를 돌려서 눈물을 씻는다 나는 하고 순옥은 주저하는 듯이 말을 끊고 제 입술을 빨다가 나는 사십이 넘기 전에는 다시는 선생님 곁에를 아니 오려고 했어요 언니 하고 길게 한숨을 쉰다 사십은 왜? 나도 나이가 사십만 넘으면 야 아무리 내가 선생님을 메시고 있기로 누가 뭐라고 하겠소? 그러기로 지금이야 순옥이를 보고 누가 뭐라고 해? 그야말로 순옥이 험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입이 맥혀버리지 아이 뭘 그래요 하고 순옥은 고개를 흔든다 이때 길림이가 어디서 풀꽃을 한줌 따서 흙 묻은 손에 들고 오다가 엄마를 보고는 그 꽃을 다 내어버리고 엄마 교회 곁으로 가서 팔에 메어 달린다 순옥은 길림을 보자 허영과 한시 생각이 난다 한시와 허영은 끝까지 길림에게 대하여서 의심을 품는 양을 보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한 기억이 돌아오며 순옥의 밝던 얼굴이 흐려진다 두 사람이 죽는 순간이라도 맑고 화평한 마음을 다만 한 순간만이라도 품어보지 못하게 한 것이 슬펐다 그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순옥은 제가 어떻게나 힘도 없고 값도 없는 존재인가를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만일 순옥에게 이 세상에 살아있을 욕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만 한 중생에게라도 참된 기쁨과 화평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에 순옥은 전 심력을 다 하노라고 하였건만은 한시와 허영에게 얼마나 한 기쁨과 화평을 주었는가 순옥의 눈앞에 한시와 허영의 비참하고도 추악한 임종이 떠오를 때마다 순옥은 그것이 마치 제게 내려온 벌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순옥의 마음의 추악함이 제 마음이 한시와 허영과의 임종이라는 각색을 가지고 순옥의 눈앞에서 연출된 것 같이 생각하였다 어디서나 또 한 번 한시와 허영을 만나서 또 한 번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어서 기어이 그들의 마음을 참 기쁨으로 인도하고 지고 순옥은 수없이 이러한 원을 세웠다 인원은 순옥의 낯빛이 흐리는 것을 보고 길림아 아주머니하고 가서 우리 손 씻어 응? 아이 봐 손 지지 하고 길림을 안고 나가버린다 길림은 싫다는 말도 없이 인원의 손에 메어 달려서 나가버린다 북간도에 있을 때 조모 한시의 미운 바지로 길을 펴지 못하던 길림은 여기 온 뒤로 마음을 펴고 자라는 까닭인지 살도 더 오르고 눈치를 살살 보던 것도 없어지고 아주 토실토실하게 명랑하게 순직하게 자랐다 내 소원대로 됐어 길림이가 꼭 순옥이야 하는 인원의 말은 조금도 꾸미는 말은 아니었다 허영 보자가 절치 부심하도록 길림은 허영을 한 가지도 닮은 곳이 없었다 순옥의 어머니까지도 길림을 보고 꼭 네 엄마 어렸을 때다 하고 감탄하도록 순옥을 닮았었다 한시가 그렇게도 미워하던 길림의 목소리도 여기 와서는 누구에게나 기염을 받았다 유치원 노래를 곧잘 옮겼다 안빈, 인원, 수선, 영옥 이러한 사람들 속에 있는 순옥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나온 것 같았다 그러한 사람들의 온기로 빛으로 이 유양원에 있는 직원이나 일꾼이나 또 환자들이 모두 부드러운 금빛과 향기로운 연꽃 바람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이 유양원에서 약 1년간 치료하고 나간 어떤 시인이 북한의 낙원, 거기는 밝은 빛과 따뜻한 대기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에서 솟는 기쁨이다 하고 1년 동안 이 분위기 속에 있을 기회를 얻게 한 제 중병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한 것이 시인적 과장은 아니었다 순옥이가 다른 환자보다도 몇 갑절 아마 수 없는 갑절 이 북한 유양원의 따뜻함과 기쁨을 느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순옥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환경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연길 선교사 사회의 분위기가 심히 맑고 엄숙하였으나 그것은 마치 고딕 건물 모양으로 좀 무겁고 음침한 것 같았다 북한의 그것과 비교하면 순옥이가 느끼기에 북한 유양원의 공기는 예전 안빈 병원의 그것보다도 더욱 밝고 더욱 맑고 더욱 따뜻하고 더욱 향기로운 것 같았다 순옥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았다 서울 시내가 아니여 북한의 산속이라는 것도 한 원인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땅이 무슨 상관이랴 선인이 사는 곳은 지옥도 극락이오 악인이 사는 곳은 극락도 지옥이다 이 고요한 밝음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이란 안빈과 인원과 수선과 및 그들의 빛을 받는 사물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순옥은 안빈의 빛이 지나간 4년 동안에 커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수염과 머리카락에 센 터럭이 느는 대로 빛이 들고 그의 얼굴에 주름이 느는 대로 향기로운 따뜻함이 느는 것 같았다 옳다 선생님은 잘하셨다 순옥은 이렇게 결론하였다 그 빛 속에서 나도 잘하는가 순옥은 이러한 생각을 하여본다 인원이나 수선이나 다 전보다도 우위가 엄숙하고 빛났다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는 것 같았다 반 이상 안정요법을 하는 결핵 환자들을 그들은 진실로 친절하게 익숙하게 취급하였다 마치 어머니나 누나의 애정으로 자식이나 동생을 간호하듯이 그러면서도 조금도 지어서 하는 빛이 없이 극히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순옥의 눈에 띄었다 순옥도 제가 간호부로 있을 시절에 환자에게 대하던 태도를 기억한다 순옥도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하노라고는 하였으나 도저히 인원이나 수선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더욱 놀란 것은 인원에게는 그 쌀쌀스럽고 어떤 때는 잔인하다고 하리만큼 남의 허물을 알아내이고 빈정거리는 입도 삐죽거리던 것도 쓰러지고 수선도 그 무뚝뚝하던 것이 믿음직스러운 위험으로 변한 것이었다 순옥이가 몸이 좀 편안해지고 건강이 승진할수록 이러한 것을 더욱더욱 느꼈다 한 번은 해진 시간이 아니고 한가할 때 순옥의 병실에 찾아온 안빈을 보고 순옥이가 이러한 뜻을 말하였더니 안빈은 그동안 5년 동안에 순옥이가 더욱 자란 것이지 순옥의 마음이 더욱 맑아지고 이러한 말을 하고 웃었다 그리고는 뒤를 이어서 우리도 순옥이가 보기에 전보다 자랐으면 고마운 일이고 하고 안빈은 또 한 번 만족한 듯이 웃었다 그로부터 열 몇 해의 세월이 흘렀다 안빈의 나이 만 60세가 되던 날은 눈이 많이 오는 동지 딸이었다 안빈은 날마다가 생일이라고 해서 옥남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생일 잔치라는 것을 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안빈은 모든 식구를 다 모아서 만찬을 같이 하였다 아들 협의도 벌써 의학사역, 딸 윤희가 24, 정의가 22, 순옥의 딸 길림이도 16 순옥이와 인원도 다 40이 넘은 중년이었다 수선은 50을 바라보는 중 늙은이었다 영옥도 벌써 50이 가까웠다 북한 요양원의 안빈의 주택은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로 질소한 그 집이었다 병실 많은 중축도 중축으로 이제는 200의 환자를 포용하였다 안빈의 2층 서재에서는 전등불빛이 흘러나왔다 다들 식사를 마치고 차와 과일을 앞에 놓고 앉아있었다 윤희, 정의, 길림이가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이 의사도 있었다 그는 북간도에서 순옥과 한 병원에 있던 의사로 안빈과 그 사업을 사모하여서 이 요양원에 온 것이었다 협의도 이제는 이 요양원의 주인이었다 다들 바쁘고 지냈네 하는 것이 안빈의 첫 인사였다 사람들은 모두 안빈만 바라보고 말이 없었다 차를 마시던 것도 과일을 먹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 늙은 박사가 오늘 무슨 뜻으로 식구들을 다 모아놓았을까 하는 것을 궁금히 여겼다 다들 바빴어 이 요양원이 창립된 지도 벌써 15년이야 오는 4월이면 만 15주년 아닌가 그런데 다들 바빴지 하고 안빈은 수선, 순옥, 인원, 영옥 이 모양을 쭉 둘러본다 그래도 사람들은 안빈의 바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인원이 하고도 한 번 조용히 마주 앉아서 말할 새도 없었어 순옥이가 여기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은 역시 그랬고 생각하면 퍽 바빴어 다들 하고 안빈은 빙글에 웃는다 안빈의 머리는 3분지 2나 백발이었고 눈썹에조차 센 터럭이 있었다 본래 수척한 얼굴이지만은 근년에 더욱 수척하여서 싸늘하다고 하리만큼 맑은 기운이 돌았다 그래도 눈의 빛과 음성만은 젊은 것 같았다 참 선생님은 바쁘게 지내셨어요 여름에나 겨울에나 한 번도 휴가도 없으셨으니 하고 인원이가 비로소 댓글을 놓는다 인원이가 나보다 더 바빴지 이 네 아이들의 어머니 일을 하느라고 하고 안빈은 윤희, 협의, 정의, 길림이를 돌아본다 내 젊은 남녀는 일제히 인원을 바라본다 인원은 말이 없이 고개를 숙였다 자, 우리 오늘 저녁에는 신세 타령들이나 해볼까 다들 불쌍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우리 식구들이니 영옥구는 예지만은 안 그런가 수선이나 인원이는 일생에 가정맛도 못 보고 제 집이란 것도 못 가져보고 일생에 날마다 앓는 사람 시중만 하고 또 수노기는 수노기대로 가진 고생을 다하고 또 이 애들은 어머니 없는 자식으로 길림이는 아버지 여인 자식으로 생각하면 모두 불쌍한 사람들 아닌가 나로 말해도 호라비로 반생을 살고 다들 불쌍한 사람들 아닌가 자, 우리 속에 있는 대로 속에 먹었던 대로 신세 타령들을 해볼까 어디 길림이부터 제일 어린 사람부터 먼저 하기라고 길림이 어떠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설지? 하고 암비는 웃으며 길림이를 본다 길림은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고등 여학교 3년생이다 잘할수록 수노과 꼭 같았다 목소리까지도 몸가짐, 걸음걸이, 무슨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입술을 빠는 버릇까지도 같았다 길림은 시굳고 고개를 숙인다 어서 말해보아라 하는 안빈의 재촉에 길림은 빨개진 낯을 들고 저는 서른 거 몰라요 늘 기뻐요 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말은 못하나 속으로는 길림은 당신이 돼 아버지시하여 하는 생각을 하여본다 실로 길림은 자식이 아버지에게서 얻을 것을 모두 다 안빈에게 얻었다 그래, 그 다음엔 정의 박선생님이 어머니신걸 하고 정의가 웃는다 응, 또 윤희 이따금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서러요 그래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깐 이렇다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구할 것은 박선생님이 다 주신걸요 박선생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만 섭섭해요 하는 것이 윤희의 대답이었다 응, 또 협의 저도 윤희의 생각과 같아요 박선생님하고 순옥이 누나하고 두 분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보총하고도 남았어요 어머니 없는 외로움이나 불편을 느껴본 일은 없습니다 차차 자라면서 생각할수록 박선생님과 순옥이 누나의 정성이 어떻게 큰 것을 더 알아지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사랑 속에서 헌신적 사랑이라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고 협은 한 번 싱긋 웃고 나서 이 말씀이 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아버지 저는 큰일 났어요 하고 안빈을 바라본다 왜 저도 이제 혼이 날 나이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어디 눈에 차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만 보면 박선생님과 순옥이 누나와 비교를 하니 어디 그 수준에 닿는 여자가 있어요 아이 오빠도 전 무현데 하고 윤희가 협의를 바라보며 웃는다 이는 제학교 동무 중에서 몇 사람을 협에게 소개하였건만은 협은 다 태안 까닭이었다 모두들 웃었다 안빈도 웃고 협의도 웃었다 그 다음엔 순옥이로군 하고 안빈은 순옥을 본다 저는 일생에 한이 꼭 하나 있습니다 하고 순옥의 얼굴이 흐린다 뭐 하고 안빈도 엄숙해진다 이에 아버지하고 이에 할머니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에요 하고 순옥은 길게 한숨을 쉰다 흠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순옥이 힘껏은 다 했으니까 하는 안빈의 위로의 순옥은 지금 같으면 좀 더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길림의 어깨를 만진다 길림은 허영이가 저를 눈울겨보던 것과 한시가 소리를 지르고 지어받고 하던 것을 뽕롱하게 기억한다 그래도 순옥이가 길림의 아버지와 할머니께 쓴 정성은 언제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두 분 생명을 건지는 시가 되고야 말 것을 믿으니까 사랑의 시는 거파에도 아니 타는 것이니까 하고 하고 안빈은 순옥을 위로한다 그것을 제하고는 하고 순옥은 나치 흐림을 거두며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제 소원은 완전히 성취되었으니까요 선생님 곁에서 거진 반생이나 보낼 수가 있었으니까요 제 만족은 완전해요 제게는 이 이상의 소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북간도서 온 뒤에 십여 년간은 저는 완전한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더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죽기까지 선생님 곁에 모시는 거여요 하고 말하는 동안에 순옥의 눈과 얼굴은 갈수록 빛났다 소리도 떨린다 순옥은 일생에 처음 안빈의 앞에서 제 속을 고백한 것이었다 인원은 물끄러미 순옥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다 20년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순옥의 사랑이 새삼스럽게 인원의 마음을 때린 것이다 협과 윤과 정도 마치 새로운 사실이나 발견한 듯이 눈을 순옥에게로 모았다 청춘의 그들에게도 순옥의 말이 인원에게 준 더한 감동을 준 것이었다 아직 16살밖에 안이 되는 길림도 그의 천재적인 조숙이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케 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어머니 순옥의 고백을 듣고 안이 놀랄 수가 없었다 안비는 마치 돌로 깎은 사람 모양으로 의자에 기대어서 꼼짝을 안이 하고 있었다 순옥의 말을 안이 듣더라도 그러리라고 상상치 아니할 것은 아니지만은 직접 순옥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고 보면 역시 가슴이 울렁거림을 금할 수 없었다 수선도 놀란 듯이 순옥의 얼굴과 안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순옥은 일자가 제 고백에 놀라서 지게로 주목하는 줄을 알메 일종의 수치를 느끼며 속에 싸고 싸고 싸서 두었던 것을 이 귀에 쏟아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제 일생에 무엇이 잘된 일인가 하면 그것은 선생님이 제 몸을 통하여서 하신 일입니다 무엇 잘한 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석순옥이 저로는 못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지혜도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저는 무엇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저 선생님 뜻이 이러시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밖에는 살아갈 힘이 없는 저예요 제 가슴에 제 가슴에는 오직 선생님이 계실 뿐입니다 순옥의 콧등과 이마에는 땀까지도 비친다 순옥의 얼굴이나 음성이나 다 20년 전에 처녀시대에 돌아간 것 같았다 안비는 여전히 말도 없고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순옥은 한참 동안 말을 끊었다가 다시 제가 선생님의 사상인들 어떻게 안다고 하겠어요 근 20년을 두고 배워보아도 선생님의 생각은 할량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사상을 헤아리기를 단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생님의 할량 없으신 덕 가운데서 단 한 가지 제 지혜로 알아지는 것만은 붙들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저를 죽여라 하는 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를 죽이고 너와 인연 있는 자를 사랑하여라 무한히 무궁히 무조건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할량이 없으신 선생님의 덕 중에서 이 한 가지를 배우는 것으로 일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왔어요 제가 그 정신으로 살 수가 있을 때면 제가 사모하는 선생님의 품에 드는 것이어니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이 머리카락 한 올을 안고 기쁘게 살아온 거야요 순옥은 이렇게 말하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니오치는 생각도 나면서 손수건으로 콧등과 이마에 땀을 씻고 말을 끊었다 순옥이가 말을 끊은 뒤에도 안빈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잠자코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었다 얼마의 침묵이 지난 뒤에 비로소 안빈이 고개를 들며 인원이 말하오 하고 인원을 보며 인원도 퍽 정막하고 고생스럽고 바쁜 중에 청춘을 다 보냈지 하고 빙글에 웃는다 아니요 저는 조금 더 정막한 줄도 고생스러운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문 안에 있을 때에는 선생님 애기들에게 정을 쏟고 살았고요 여기 나온 뒤에 십여년에는 한편으로는 협의윤이 정의의 사랑을 대받고 또 한편으로는 환자들을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고 사느라고 사시평생을 그야말로 사랑 속에 산걸요 가끔 동무들이 남편의 정이 그립지 아니하냐 자식의 정이 생각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면 도무지 그런 요구가 없단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도 생각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들 하나 딸 삼형제가 있거든요 또 남편으로는 이동안 이 요양원에 입원했던 남자들이 다 제 남편이고요 제 말이 좀 무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꼭 그래요 그게 사실인걸요 인원은 제 말에 픽 웃는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음 또 수선이 아이 제가 뭘 압니까 하고 오십이 다 된 사람이 그렇게 사내녀석 같던 사람이 수사판 빛을 보인다 수선은 제가 보통 학교 밖에 교육을 못 받은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일생에 별로 독서라고 할만한 독서도 안이한 사람인 것을 생각한다 무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신세 타령을 하란 말이야 하고 안비는 수선을 바라본다 저는 아무것도 할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게 살아온걸요 그저 선생님 은덕으로 일생에 편안히 살아온거야요 하고 수선은 더욱 수사판 빛을 보인다 남들이 보기에 우수리만큼 수사패 보인다 흠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게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게 하고 안비는 수선의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 보더니 한 번 더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게 남을 위하여 저를 희생하는 줄도 모르게 일생을 바쳤다 하고 혼잣말 모양으로 중얼거리더니 고개를 번쩍 들어서 수선과 일동을 바라보며 내가 육시평생에 닦으려고 애쓴 것이 수선의 경계에 도달하려는 것이야 하고 깊이 감동한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사람들은 안빈의 말을 듣고 수선이가 한 말에서 비로소 새 뜻을 찾는다 안비는 얼마에 침묵이 지난 뒤에 입을 연다 고맙소 나도 여러 사람들의 사랑 속에 육시평생을 기쁘게 살아왔소 내 죽은 아내 옹남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목숨을 부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김부진씨의 은혜가 아니더면 내 병원 사업을 못하였을 것이고 수선이가 아니더면 내 병원이 어떻게 되었을 는지도 모르고 또 인원이가 아니더면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길렀을 지도 모를 것 아닌가 순옥의 그 깨끗하고도 열렬한 사랑이 내 병약한 체질과 정신에 자극과 격려를 아니 주었던들 내가 벌써 노세하여 버렸을는지도 몰라 나는 이 기회에 순옥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오 순옥을 생각하면 내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정력과 용기와 감격이 끌어올랐어 순옥도 일생의 처음으로 고백을 하였으니 나도 일생의 처음으로 고백하오 안빈의 말이 여기까지 올 때 순옥은 느껴서 운다 인원의 눈에도 눈물이 갠다 안빈은 우는 순옥을 한번 힐끗 보고 말을 계속하여서 또 협의 윤희 정의가 다 인원의 좋은 교육을 받은 덕에 아비를 기쁘게 하여주는 아들과 딸이 되어준 것이 내게 큰 기쁨이야 나야말로 분해 넘치는 은혜를 받은 행복자야 하고 안빈은 일동을 향하여 합장하고 고개를 숙인다 일동도 갑자기 몸의 자세를 고쳐서 안빈을 향하여 고개를 숙인다 협의와 윤희와 정의가 느껴서 운다 모두 선생님 덕하시죠 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영옥이가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진다 저도 순옥시를 통하여서 선생님의 덕에 감화한 사람이야요 이것은 북간도에서 온 이 의사의 말이다 열정적인 이 의사는 눈이 빨개진다 아니 아니 하고 안빈은 강하게 고개를 흔든다 사람들이 다시 안빈을 본다 안빈 자신도 감격에 넘쳐서 듣기가 어려운 듯이 한참이나 머뭇머뭇하더니 내가 오늘 저녁에 하려는 말이 이 말이야 순옥이나 인원이나 수선이나 또 석군이나 이군이나 마치 나 안빈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오 또 우리들 불쌍한 무리들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사랑의 기쁨 속에서 오름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오게 한 힘이 나 안빈에게나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큰 인식 착오야 네 정말 감사한 절을 드릴 분을 말할 테니 들어보시오 하고 잠깐 말을 끊었다가 첫째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고마운 절을 드릴 분은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과 오름의 씨를 주시고 이것이 도단하도록 힘써 주시는 부처님이시고 하느님이라든지 원 이름이야 무해라든지 말이야 우리 속에 사랑의 씨가 없었다면 우리의 지난 생활이 어떠하였겠나 둘째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고마운 절을 드릴 분은 우리 조국님이시고 조국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가 질서 있는 사회에서 살기는 하며 옳은 일은 하겠나 그런데 우리가 조국님의 은혜를 느끼는 감정이 부족해 셋째로는 부모시고 넷째로는 남님이셔 남님이란 말은 퍼 서투른 말이지만은 우리가 남이니 남들이니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이여든 우리가 중생의 은혜 속에 살지 않나 그러니까 남님이라고 불러야 오를 거야 이건 내가 발명한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야 사대은 네 가지 큰 은혜라고 사람이 이 네 가지 은혜만 잊지 아니하면 이것이 도야 이 네 가지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자연히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이고 감사의 생활은 곧 사랑의 생활 자비의 생활이여든 순옥이가 아까 내 사상이 한량이 없다고 그 중에서 저를 잊는 사랑만을 배웠노라고 하였지만은 한량이 없는 것은 부처님의 사랑뿐이고 또 저를 잊는 사랑이면 부처님의 한량이 없는 사상을 다 포함한다고 믿어 나 안비니가 오늘 할 일은 부처님 나라 어버님 남님을 그대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 하고는 잠시 말을 끊는다 사람들이 잠잠히 안빈의 말을 생각하여 본다 얼마 후에 안비는 한번 기침을 하고 내가 이제 나이 60인데 그동안 하도 바빠서 반성하고 수양할 기회가 없었고 또 몸도 좀 피곤하단 말이야 이제는 아이들도 다 자라고 또 요양원도 기초가 잡히고 했으니 나는 한참 더 공부를 할라네 석군 이군 순옥이 또 협의 수선이 인원이 또 윤희도 한다니까 다들 이 요양원을 맡아서 해 가기로 하라고 하는 선언을 한다 일동은 이 선언에 깜짝 놀란다 안비는 시계가 9시를 땅탕 치는 것을 듣고 놀라는 듯이 아차 너무 늦었군 자 다들 가서 9시 해진을 해야지 윤아 내 예방위 가져온 라고 안비는 해 떼아 이런 감사합니다.